자 최대한 잔위기 빼고 할게요 제일 먼저 포물선의 정의 시끄럽다 무슨선의 정의 여러분들? 글씨가 왜 있다고야? 똑바로 쓰라고 자 포물선의 정의인데요 자 우리 포물선은 이미 내어보셨어요 중학 고등학교랑 할 때 맞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몇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2차 함수라고 안 부르고 여기 단원에 사있을 이름이 2차 곡선이에요 무슨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중3이나 고1택이었던 이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 2차 곡선의 첫 번째 포물선은 옆으로 누워있는 이런 상태의 포물선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생겨먹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형태를 생겨먹었는데 일단 얘기부터 할게요 그럼 도대체 뭐가 포물선이냐? 다시 합니다 포물선의 정의부터 생각하자는 얘깁니다 다시 무슨선의 정의 여러분 다시 무슨선의 정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특이하게 해 드리는데 첫 번째 f 포커스 초점이라는 새끼가 있어요 무슨 점 여러분들? 초점 초점이 있고 두 번째 x이퀄 p라고 하는 이름 준선입니다 무슨 선 여러분들?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노란 점과 빨간 직선만 등장해 참고 여기서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이게 왜 x는 p라는 직선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심각하게 반성할 것 알죠? 빨리 이해해 봐봐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 선생님한테 지겹게 들었던 얘기 점은 항상 뭐를 가진다? 좌표를 가진다 초점의 좌표를 p,0이라고 정의하자는 거야 그럼 어디서 비슷한 새끼가 하나 나와 여기 맥콤마빵이었지? p,0? 그런데 준선이라는 새끼는 뭐였지? 누구는 p? x는 p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빨리 이해해 봐봐 잘못했잖아 x는 뭐 여러분들?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무슨점 기준? 원점 기준? 초점과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아따 어떻다 여러분들? 답답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 초점과 다시 무슨 점이야 여러분들?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다시 뭐가 여러분들? 거리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포물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조용히 지마는데 다시 누구와 누구로부터?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은 쓰지 마라 여기 봐라 왜 따르라곤 또는 학교에서 하는 짓 하냐 집중 다시 그럼 다 이 점도 뭐야? 포물선 위의 정의지 네 관찰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만큼이지 네 준선으로부터의 거리 직선으로부터의 거리 항상 무슨 거리? 수직거리 어헤 맞아 네 항상 수직거리 또 무슨 거리? 최단거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 몇 도 도와줘? 90도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그러면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중에 하나가 너도? 너도 무슨 점? 원점 이해 됐냐 안 됐냐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려 놓은 거야 그러면 포물선 위에 또 이러한 점이 하나 있다가 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그럼 저 점도 마찬가지로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나 이 점으로부터 무슨 선까지의 거리 준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무슨 거리 또 얘기하는 거야 수직거리 그 다음 무슨 거리? 최단거리 몇 도로 찍어? 90도로 90도로 찍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러한 점들을 막 찍어놨더니 이런 모양이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네 마치 고일 때 배웠던 눈떠라 마치 고일 때 배웠던 무슨 방정식 자취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만 무슨 말인지 이해 됐냐?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점은 항상 뭐를 가진다 바로 P라고 해요 헷갈려 H라고 해 하나 잡아 X, Y X, Y라고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됐냐 안 됐냐? 네 그러면 과연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느냐? 간단한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걸 써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너부터 너까지 거리는 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맞아? 눈 뜨라니까 루트 시작 X-P X-P Y-Y X-Y 맞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가로거리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X값끼리 내꺼 놓은 거잖아 네 오른쪽이 X 왼쪽은 누구? 마이너스 P 이해 됐습니까? 그럼 누구 플러스? X 플러스 P인 거 이해된 거 맞냐고 네 됐냐 안 됐냐 그럼 루트 나왔잖아 적용 뭐 제곱 그럼 빨리 해 시작 X제곱 마이너스 EPS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X제곱 플러스 EPS 플러스 P제곱 따라와서 X제곱을 죽여 Y은 P제곱을 죽여 됐나? 가동성리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몇 PX? 4 곱하기 P가 뭐였죠? 초점의 X값이었나요? 곱하기 누구? X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하나 추가 여기서의 P값은 양이야 음이야 잠깐만 뭔가를 제곱했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넌 뭐야? 양이었잖아? 정의역 범위가 정해지네 아 실수 Sorry 함수가 아니야 네 이러지마 나 좀 이따가 동교생 때릴지도 몰라 함수 아니지 왜 함수 아니야 X값의 범위가 X값의 범위가 자동 0으로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양상 이해한 거 맞아? 네 그럼 만약에 초점이 음수면 초점이 일루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반대로 준서는 이렇게 있겠네 네 그러면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걔도 마찬가지로 Y제곱은 몇 PX? 4 PX야 옆까지 됐는가? 네 어? 그러면 또 하나 챙겨야 되는 게 뭐야? 내신 대비해서 무의고사에는 이쪽 거 잘 안 나와 뭐 초점 P 꼬마 빵 라고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음수 맞나? 네 그럼 준서는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이퀄 도와줘 마이너스 P P가 음수 마이너스 P는 양 음수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점의 반대 아 준선의 반대편의 음수잖아 음수언니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 맞는 줄 확인해 봐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너도 마찬가지로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몇 곱하기 4 곱하기 P 곱하기 X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P는 양이야 음이야 P가 음이잖아 맞아? 네 그럼 자동방으로 또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네 끊어라 너네가 이러니까 내가 올해부터 가온 거 안 받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짓 하지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네 P가 음이지? 네 그럼 자동으로 S는 0보다? 과다 같다 이해됐습니까? 네 즉 누구의 부호에 따라서 P P의 부호에 따라서 P가 양이면 오른쪽 맞지 P가 음이면 왼쪽으로 하는가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즉 당연히 품을 선이니까 대칭성이 유지가 되겠지 네 모르면 안 돼 중3도 알아 참수 선대칭이었잖아 네 맞냐 그럼 넌 기본적으로 1번 무슨 쪽 대칭이야 네 이해 됐는가? 네 두 번째 당연히 너를 무슨 점이라 부를 거야 꼭지점 네 에헤이 이 참수에서 너를 무슨 점이라 불러 꼭지점이라 부르잖아 네 맞냐고 네 그럼 당연히 네가 무슨 점이야 진짜 그럼 두 번째 무슨 점의 좌표가 진짜 0,0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지 네 그럼 당연히 이 뒤의 교과 과정에 모나옥과 대칭이 평행이동시키겠지 네 그럼 알잖아?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한꺼번에 끝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N만큼 평행이 있다 첫 치잔이야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포물선의 방등식은 뭐가 되는 거야 Y-M의 제곱이 콜 4P의 X-M 이렇게 평행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해 됐는가? 네 꼭지점은 어디로 왔나 M꼬마이동으로 왔겠지 그냥 그려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 맞냐고 네 이해됐냐? 네 오른쪽에 문제보자 잠깐만 야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고 싶은 사람 찍어봐줘 또 이거 맞냐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찍어줄게 계속 찍어줄게 네 계속 찍어줄게 네 계속 찍어줄게 남편이 또 잠시 다시는 서서님 지금 에시 김쟁이 형 젤리 똑똑하지 막 미안하다 그냥 치켰어 네 생각을 바로받지않아 지문덤을 타고 앉아있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갑니다 자 1번 문제 준비됐죠 여러분들 됐나 안됐나 갑니다 자폐평면에서 무슨 점수 꼭점을 한다 원점을 꼭점에 만냅니다 맞죠 여러분들 준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XF-2라고 했나요 맞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푸실 문제 많으니까 적응될 때까지 우리 빨리 여기봐요 1번 문제 푸실 문제 많다니까요 깍둑대지 마시고 그럼 첫번째 뭐할거야 그래야지 X춤 그 다음에 Y춤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미안해 원점은 꼭점으로 한다고 그랬나 준선의 방동식이 뭐랍니까 X-2 니가 꼭지점 초점이 나오는거잖아 2, 빵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그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었을거 아니야 참고 점근선 있는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얘는 계속 뭐해 진가해 얘는 계속 뭐해 강소하는 새끼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되는거잖아 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누구제곱은 Y제곱은 몇 곱하기 그쪽이 2였잖아 그럼 P값이 2란 얘기 아니야 2 곱하기 X 니까 몇 X? 8X 20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 자 이럴때 문제에서 묻기를 이 포물선이 A,4를 넣어가 A,4를 뭐한다? 진한다 당연히 대입이지 그치 집어치요 시작 16은 8A 어렵지 않죠? A값 얼마에요? 2입니다 2번 문제 숙제입니다 뒷장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다 네 넘어갔는다 네 자 그러면 상상에 야 1번 써야지 안쓰냐 1번 쓰고 넘어가서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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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합시다 포물선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랬빨리 붙이세요 누구 제곱은? Y제곱은?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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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상상에 지금부터 다 썼지 아 너 필기의 덜인데 빨빨리 써봐 빨빨리 써봐 썼어 그리고 여기 봐 잔소리 같지만 다 쉬어 다 쉬어 이과세계에 오신거 축하드리구요 즐기세요 대학과목 더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미치셨던게 뭐냐면 교육과목 듣는거 무슨 과목 듣는거 아 무슨 철학의 이해를 들으래 당연히 학점 못 나왔을까? 레코 재수강 했을까? 지워버렸어 그냥 이런걸 시켜 제일 재밌는 교육과목이 뭐야 스포츠와 여과생활 그치 아 가면 재밌어 그리고 또 또 진짜 재밌게 들었던게 그거야 무슨 뭐 가정요리실습 가정교육과 가서 들었거든 아 애들 이렇게 애플 수가 없어 이런게 못다 해야지 여학생들이 또 무슨 나 또 알았어 미안해 우리 학생들 왜그래 지도도 나중에 대학가고에는 저기 뭐야 잘생긴 오빠들인데 내가 수업들을 거면서 자 갑니다 상상해 상상해 누웠지 그럼 이제 배운게 있잖아 네 그럼 누군거는 y제곱은 4px 아니었어? 네 그걸 세웠어? x제곱은 4y 누구대칭 y는 s대칭 그렇겠지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세워질거 아니야 네 이거 누리가 배운거야 무리함수 네 아휴 제곱 뛰어 y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px 네 무리함수 맞냐고 네 그럼 그여대 역함수가 몇차함수 x가 가끔 내린거 아니야 네 이 정도 상상이 안되나 되지 네 그러면 너 말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너는 초점이 무슨 축 위에 있는 새끼야 x축 위에 있는 새끼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초점이 어디로 올거야 y축으로 올거 아니야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럼 초점잡혀 f라고 잡아 너 뭐야 0,p 맞나 네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네 그럼 너는 y는 이렇게 된거 아니야 네 그럼 이번에는 위로 올라갔대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갔으면 p감량수잖아 네 상상해 그럼 너의 방정식 뭐가 되는거야 x제곱은 몇py 4py 5y 맞아 여러분들 이걸 y에 대해서 풀어 y는 4p분의 1에 4p분의 1에 x제곱 5y 이 참수야 이 참수잖아 안그런거야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은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닌거야 알겠지 네 그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대비를 해야 되는거야 눈 뜨라니까 됐나 네 그럼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게 있겠지 그치 네 애써 내가 강의 안해도 되지 네 아니 됐어 안됐어 네 됐어? 네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뭘까 곡선이 나왔잖아 내가 김야무설 때 북치 줬던거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무슨 선? 기준 첫 선 선 기준 무슨 선 기준?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 미분을 안 했어 뭐를 안 했어? 그러므로 복구과정 개판 그래서 가운고등학교 좋은 학교야 가운고등학교 자 일단 오른쪽에 문제부터 확인 3번 문제 몇번 문제? 자전으로 4번은 다음주 금요일까지 숙제 3번 문제 시작합니다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석?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2, 3점짜리 문제야 우리 보사에서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몇배? 2배 아니야 아니야 몇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연습해 이해 됐어? 그럼 질문 쳐다봐 너 평행이동 한거지? 선생님 평행이동 뭔데? 몰라! 나도 집에 가서 과외해 다른 쌤들아 넌 누구를 평행이동하는거야?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분석 초점자표 시작 0 2분의 1 품마 0 0 됐는가? 안돼 그리어 처음이야 처음이니까 용서해줄게 이렇게 되는거 맞아? 초점자표 몇 분의 1? 2분의 1 0 맞아? 전선의 방역수차 봐 X는 아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이해 됐는가? 너를 평행이동 한거잖아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한거 N만큼 간거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오른쪽으로만 간거잖아 아니면 왼쪽으로 간거 아니야 엿 전이 무슨 쪽 대칭? X축대칭 다시 엿 전이 무슨 쪽 대칭? 3번 너의 꼭지점 너의 꼭지점 3번 몇 콤마 그럼 너의 꼭지점 몇 콤마 몇 콤마 M이지 맞지? 그래서 내신시장 문제에서 평행이동상태 물어보는건 항상 베이비상태를 잘할 것 무슨 상태를 잡아라? 베이비 베이비 함수를 잡아라 무슨 함수? 베이비 함수 베이비 함수가 뭐야? 교과서 기본 개념 함수 무슨 말 이해됐냐? 오우 베이비 맞냐? 오우 베이비 오우 베이비 미안해 사과할게 내가 자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y제곱은 2 곱하기 X-M과 y제곱은 시작 4 그대로 인정하는거 맞아? 네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그렇지 1 곱하기 2번 한게 나갔죠? 오우 너의 베이비는 1콤마 y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맞냐고 네 이해됐냐고 됐어? 그럼 넌 초점은 뭔데 1콤마요 1콤마 0 맞자? 중선은 뭔데? 이해했어? 꼭 좀 넘데 0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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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네 문제 마지막에서 뭐라고 돼있어? 이 두 포물선에 무슨점이 일치? 초점이 일치 그럼 도와줘 원래 초점 뭐였어? 저거였지? 0콤마 그럼 이 새끼의 초점은 뭔데? 2분의 1 2분의 1 0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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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 Л콤마 0콤마 막 그 imes 0콤마 ger 2 1 kö 선생님 う 1 2 2 3 4 고맙습니다. 이제 수현이 여기 종이에 비었다. 꺼질 게 알았어. 오늘 진짜 아팠어 어제 씨. 아팠어 어제 씨. 어? 먹긴 뭘 먹러? 다시요. 오늘 전격적인 수리는 못해요. 그럼 숙여가 쫙 날아간다 하면 다음 주쯤에 수리가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일단 저기 타원까지. 나 못 간죠, 여러분들? 타원까지 얘기를 마무리할 건데 다시 한 번요. 폴 선의 정의 일단 입으로 읊을 수 있으면 좋아. 우선 점으로부터. 초점으로. 초점이 있죠. 순선이 있잖아요. 맞냐, 여러분들? 네. 이루는 머리가 좋다. 맞냐, 여러분들? 안 그런가? 이렇게 줄구장창 주절주절 짓거리는 건 무식한 문과들. 어. 이름만 안 돼. 알겠지? 문과 애들한테 뭐라 그래? 문과는 원래 무식한 거야. 맞지? 네. 야, 이거. 이놈들 봐. 지들만 살겠단 말이야. 어. 다시 정리. 오늘 나갈 숙제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포물선에 대해서 제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형태. 누구 제곱원? Y제곱원. 4P. 4P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X였잖아요. 일단 P가 양수라 가정하자고요. 네. 그럼 포물선이 들어와. 포물선이 들어오는 순간에 일단 무슨 점을 찍어? 초점을 찍어? P 콤마. P 콤마. P 콤마. 라고 하는 순간에? X는 마이너스. X는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P가 보여? 네. 몇 가지 이해 됐어? 네. 이 상황이 먼저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네. 이해 됐냐고? 네. 자, 오늘 7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가지 연습.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초점을 지나가는 무슨 선이 있어? 직선. 직선이 있어. 이따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그러면 직선 끝까지 물어보는 게 뭐라고? 기울기와? 기울기와? 지난한 점. 지난한 점 물어보는 거잖아. Y절편 맞죠? 절편이 될 거 뭐가 있잖아. 한 점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해? 그럼 점 A는 뭐야 일단? 포물선 위의 점인 거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어야 돼? 초점에서 역까지 이르는 거리나. 맞아 여러분들? 이 점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때? 맞다. 좌측로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2는 순간에 뭐해? 대입 찍어버려.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게 왜 또야? 90도야. 이해하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고. 아, 하나 더. 점 A는 또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위에 있다 뭐한다? 지난다라는 얘기잖아. 지난다면 뭐 할 거야? 대입부터 해야 돼. 맞지? 다시 하나. 점 A가 보였어? 모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대입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준선으로 찍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해?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모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대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포물선 위에 점이야. 초점에 갖다 꽂아. 또 얻다 갖다 꽂아. 준선에 갖다 꽂아야 되는 거잖아. 인정하시겠냐고.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당신들 눈에 무슨 꼴이 눈에 들어와? 사 다리꼴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 이과계열 학생들은 사 다리꼴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다시 합니다. 무슨 꼴이 보이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점 B에서 갖다 꽂아버려. 그럼 몇 도지? 90도. 90도. 몇 도 여러분들? 90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각을 알 수 있다. 조만간 생각하면서 배우겠지만 조만간, 중국한테 봤잖아? 이 각을 알고 있다? 이변 길이 알아? 이변 길이 알아? 그럼 코스한 값을 알 수 있는 거라고. 무슨 각 여러분들? 당돈대로 멘트는 몰라? 좋다는 거야. 그런데 잘 봐. 이건 직선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직선은 항상 뭐하고 뭐? 기울기하고 점이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러면 너 분의 너가 뭐가 되는 거야? 너 분의 너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몇 가지 이해 됐는가? 그럼 다시 한다. 이 도형 안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초점으로부터 점까지. 점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그다음에 또 똑같이. 초점에서 점까지. 점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라고 하는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나오는 거잖아. 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됐냐 안 됐냐. 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고. 또 하나. 접하는 접선이 있어. 무슨 선이 있어? 그럼 접선도 뭐야? 직선인 거잖아. 직선 나왔으니까 또 뭐 물어봐. 기울기가 잘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너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해. 그럼 1번 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아? 해 줘야 돼. 누구는 Y는 몇 X. 몇 X 플러스. 몇 분의 P. 못 다루는 사람들. 점점 쌓이면 나중에 골치 아파. 참고. 두 달만 고생할 것. 몇 달만 고생할 것. 남은 2년이 편해. 두 달만 고생할 것. 다음 두 번째. 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접점의 좌표를 X1,Y1. 그러다 접점의 좌표를 할 때. 그 뭐야. 접선의 방정식은 Y1. Y이퀄. 시작. 몇 P에. 2P에. 시작. X 플러스 X1.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그치. 이해됐는가? 숙제 정도네요. 교재 4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 2번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5번이죠. 몇 번요 여러분들? 선생님 양토로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뒷장에 확인 4번이 숙제였어요. 맞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안 풀어도 되죠? 네. 빨리 예 해봐. 좋아. 거의 다 맞은 것 같애. 그 다음에 확인 6번이 숙제였나? 네. 됐어 안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가요. 확인 6번. 풀만하니까 가겠습니다. 참고 여기 봐. 포물선. 특히 2차곡선 파트에서. 몇차곡선 파트에서. 교과서 외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건 괜찮아. 예. 조만간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 제곱원? Y2제곱원. X. 4 곱하기. 네.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초점 잡아. 4분의 1 콤바. 0. 나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려. 엑소초. 그다음 우선초. Y초. Y초. 초점 좌표가. 4분의 1 콤바. 0인거잖아? 네. 진짜. 미안. 뭔가 몰리잖아. 초점 좌표가 4분의 1 콤바. 뭘 다 적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초점을 냅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됐는가 안됐는가? 징글징글 밖에 해. 그럼 보이는 순간에 무슨 선? 전선?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 이해 됐어? 네. 그다음 뭘 요구하는지 마. Y는 누구 마이너스 3? 불러줘. Y는. X 마이너스 3. 기울기 1 맞지? 네. 기울기 1. 그렇지. 몇 도? 45도. 1 대 1 대. 1 대. 루트 2. 직각? 2. 그치 그치. 몇 가지 이해 됐는가? Y자표는 얼마인거야? 마이너스 4. 맞나요 여러분들? 한가지 한번 의심해보고 싶은게. 여기가 4분의 1 콤바. 집어넣으면 빵 안나오니까 여긴 안 지나가. 3 지나가는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덜 더 땡기라고 똑바로 하라고. 아 정말. 몇 가지 이해 됐어? 그럼 이 직선은 45도 이루면서 샤악 이렇게 올라가는 새끼잖아.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4. 맞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가. 그다음 뭘 얘기해? 이곳이야. 아무튼 이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데. 너하고 너잖아. 네. 그럼 너 A, 너 B라고 하는 순간에 뭐하라고? 1번. 샤델스 4. 데이터라고. 뭐하라고? 네. 포물선, 2번.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초점에 찍고 무슨 선에 갖다 꽂으라고? 무슨 선에 갖다 꽂으라고 습관적으로 그 준비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어야 된다고 ㅇ? 응? 그럼 봐 점 A의 좌표를 알아낼 수도 있어 맞지? 왜? 만나는 점인 거니까 너하고 너하고 연립하면 되잖아 근데 S 아직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좌표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좌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디봐 여기 좀 봐 고1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점점 복잡해져 그럼 일단 좌표를 잡아야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닐 거면 빨리 뭐하자고? 갖다 꽂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몇 도? 90도 이렇게 되면 뭐야? 90도 맞아 여러분들? 무슨 꼴이 보이냐 쓴 거 아니야? 여기서 찍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야 얘 봐봐 그런데 문제점 말하기를 성분 A, B에 무슨 점의 좌표라고 했어? 중점의 좌표라고 했어? 중점의 좌표라고 했어? 다시 무슨 점의 좌표? 자 여러분 풀이하고 제 풀이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몇 대 몇으로? 1 대 1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점이 지금 A, B라는 거잖아? 근데 너라고 하는 건 너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A를 찍어 A, A-3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이해 됐는가 안 됐는가? 됐는가? 자 그런데 마지막 문제점에서 구하라고 하기를 너도하게 너를 구하래? 그럼 결국 너도하게 너잖아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러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너하고 너하고의 중점인 거니까 네 점좌표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너 점좌표를 알아냈을 때 너 점좌표를 알아냈을 때 너만 알아도 네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너만 알아도 네가 나오는 거지 선생님 무슨 말? A 알면 너 나오는 거고 너 알면 A 나오는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결국 너하고 너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하고 너는 무슨 점이야? 교점인 거잖아 그럼 교점이니까 빨리 뭐 해야 돼? 연립 맞아 여러분들 연립할 때 조심할 거 이런 애들이 있어 Y골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하지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물선과 연립할 때 다시 뭐와 연립할 때 포물선과 연립할 때 포물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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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할 때 Y제곱이 equal 4px 형태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을 연립할 때는 누구에 대해 연립이 편하자 여러분들 Y에 대해 연립이 편해 집어넣으면 내잖아 무슨 말인지 안 냈어? 그러면 저기도 하죠 누구제곱은 여러분들 Y제곱은 해 4 곱하기 4분의 1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X인 거야 누구인 거야 여러분들 X를 누구로 바꿔버리라고? Y를 바꿔버리라고 Y를 바꿔버리라고 그러면 여기서 X이프를 뭐 나온 거야 시작 Y 플러스 3 맞나? 네 어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그럼 여기서 정계 정리 Y제곱 Y-3 맞나 여러분들? 애석하게 무슨 분해가 안 돼? 맞지 여러분들 여기서 근의 공식 쓴 사람들 반성할 것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점의 Y값이잖아 그럼 너 B잖아 맞지? 이 점의 Y값 몰라 알파라 잡아 이 점의 Y값 몰라 베타라 잡아 맞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잖아 네 아 이거 필요해 특별히 어려운 거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인 거 이거 알아냈죠 여러분들? 그럼 뭐 알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알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무슨 말이야? 너를 만족하는 근의 Y는 누구하고 누구라는 얘기야? 그럼 끝내 몇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분의 2분의 1 아니에요? 네 아니 맞잖아 네 그럼 네가 누구라는 거야? B라는 얘기잖아 네 야 됐냐 안 됐냐 그럼 네가 B면 다시 네가 누구면 여러분들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동시에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야? 네 A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않아 여러분들? 네 그럼 B, 즉 Y값 아니었어? 네 네가 몇 분의 몇이지? 2분의 2잖아 마이너스 3 넘어와 그런 거야 2분의 7이 A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 A값은 얼마 나왔다? 2분의 7이다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자? A하고 B를 더하자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잘은 안 나와 근데 연립해서 교점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아니 됐냐 안 됐냐 네 근데 방금 분명히 얘기했어 내 신에선 나와 어디에선 나와 내 신에선 가능성은 낮아 빠예 근데 우리 가운은 나오잖아 이런 거 해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A도하기 B는 뭐? 뭐가 된 거야 여러분들? 4가 정답인건지 그치? 네 피라고 태기하시고 어? 야 이거 적어 가야돼 이거 적어 가야돼 이거 적어 가야돼 오 씨 니워 쓰유 접점을 P라고 합시다 접점을 누구? B 편의사 그냥 A, B라고 할게요 자 너의 포물선의 식은 당연히 Y제곱은 몇 Px? Xx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를 할까요? 접선을 그겠죠 네 맞아요? 네 접선을 그어 아 씨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자? 접댓 말을 조심해야돼 아니 뭐 어때 누가 본다고 접댓다는 거 하는 거지 그치? 네 흠 흠 그럼 지금 뭐를 하는 거지? 접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접선을 그었잖아 네 접선을 그었으니까 지금 뭐를 하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기울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접점을 하는 거야 접점 접점을 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잡지 말고 접점 P에 X1, Y1 이 직선을 L 그러면 별로적으로 L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네 해볼까? Y1 Y는 EPX1 X1 X1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직선 나왔잖아 네 끝까지 얘기한다고 기울기가 전부로 보는 거잖아 네 2점이 궁금한 거고 2점이 궁금해 결론 접점의 X값 얼마죠? X1 접점의 X값? X1 X1 X1이지? X1이지? 네 X절편은 반대고 확인, 사살 무슨 절편인 거니까? X절편이 알고 싶은 거야 누구 대신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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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절편 알면 자동으로 접점에 뭐가 나와? X값 나와 맞아 여러분들? 그럼 자동으로 X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Y제곱은 4PX 대신에 X자리 대신에 집어넣는 순간에 Y값 나오는 거지 됐어? 네 두 번째 아 그림 개떡이 됐네 초점 여기라고 할게 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 길이 뭐야? X F 플러스 X1 아니 지랄 빨리 빨리 해 이거 빼기로 하면 되잖아 B 플러스 X 그래 누구 플러스? F 플러스 X1 F 플러스 X1 아니야 네 됐어? 네 이 길이 뭐야? X 마이너스 PX 꼭 적어줘야 돼? P 콤마 빵이잖아 네 다시 봐 이 길이 왜 P 플러스 X1이야 P 빼기에 마이너스 X1이니까 P 플러스 X1인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야? 양 끝점에 좌표 알잖아 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아닌 거야 네 맞잖아 네 그럼 저거리는 뭐야? 루트 X1 루트 X1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1 원제곱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X1 마이너스 P 뭐? X1 마이너스 P X2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그럼 두 번째나 널 때 봐 결론이 뭐냐? 이 점을 Q라고 해 삼각형 P F Q는 2등변성각형 무전 몇등변성각형? 2등변성각형 밝혀야 될 게 뭐야 네 너하고 너하고 길이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야 이해하고 있는 거 맞냐 지금? 네 어?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밝혀야 되는 게 누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너 데리고 와야 되잖아 네 그럼 데리고 와 루트 X 쉬워 쉬워 X1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Y번의 제곱인 거지 그치 네 그 결론이 P 플러스 X1이 나가야 되잖아 네 그럼 결론이 P 플러스 X1이 나왔다? 결국 지금 누가 없어 Y에 대한 존재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잘 봐 여기에 Y1제곱 선생님 안 알고 있잖아? 폼을 쓴 위에 점이면 항상 모아 준비해라 대입할 준비해라 그러면 Y1제곱이 코는 몇 P X1이지? 다 P X1 증명을 끝내 루트 시작 X1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4 P X1 따라온 거 맞냐 네 전개하면 뭐야 루트로 X1 플러스 P에 제곱되는 거 보여요? 네 루트 안에 제곱 나올 때 뭐다 그럼? 절대값 따라와야 돼 맞나 여러분들? 네 아 이해 됐냐 안 됐냐 네 어차피 P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너는 어차피 뭐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둘 다 양이 쓰인 거지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 그걸로 너로 너하고 너하고 길이 어때? 같다 같다 단 무슨 점하고 이었을 때 초점하고 이었을 때 초점하고 이었을 때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몇 등장사 합격 나왔어 뭐가 하고 싶어? 찍어야지 몇 도로 찍어? 90도로 찍어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찍음 되거든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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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마름은 무슨 말이야? 너하고 길이 어때? 같다 선생님 그럼 왜 여긴데? 왜 저길까? 무슨 말이야? 초점에서 준선에 내리는 수선의 말은 늘상 무슨 축 위에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그러게요 왜 그럴까? 질문 2점과 2점의 X값이 네 2층이죠?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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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대 몇일까? 1대 당연한 거지 왜? 찍어 찍어 1대 1이잖아 네 안 돼? 알았어 뜯어줄게 알았어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생겨보면 몇 등변상 2등변상 네가 초점이었어 네 네가 정큐야 네가 점 피웠어 맞나? 네 이 점의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X1이었어 맞냐고 네 맞냐고 네 그 다음에 이 점의 X값이 얼마야? X1 X1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F 옆에 살포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무슨 축이야? Y축이니까 이 점의 X값이 얼마야? 0이잖아 네 몇 도? 90도 90도 직각사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사각형과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사각형이 있는 거잖아 그럼 직각사각형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직각사각형 당연히 물어보는 건 갇음이지 됐냐고 그럼 다시 해 다시 해 가운데 방 선생 봐봐 여기 봐봐 너대 너가 너대 몇이야? 네 그럼 당연히 너대 너도 1대1 아니야? 이해 됐냐고 네 그러면 밑변 이 2등변 사각형에서 입장 밑변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밑변에 무슨 점이야? 중점인 거잖아 맞냐고 네 됐냐? 그러면 꼭점에서 중점 찍으면 항상 몇 도여야 돼? 중심이잖아 됐어?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정리 정리 작가자로 해봐 접선 거잖아 맞지? 네 X절편은 항상 뭐? 접점 X값과 반대 맞아? 초점하고 있는 거야 원점 아니야 초점이야 초점이야 원점 아니야 초점하고 이어서 매특대상 비린낸 맞아? 초점에서 접선에 수직으로 찍어 항상 무슨 축에 존재할 수 밖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게 됐지 됐지 네 그럼 이 문제는 뭐였어? 8번 Y제곱은 4X위의 점 P에 A,B에서의 접선이 A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뭐게? 마이너스 A 콤바 0이지 어 우리 형들 누나도 돼 안 돼? 바로 나와야지 Q점자표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Q점자표 뭐야? Q점자표 뭐야? 마이너스 A 콤바 0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P점 알지 Q점 알지 Q점 알지 근데 Q의 길이가 얼마나 해? 맞아? 맞아? 그럼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야야야야야 오늘 느낌 안 좋아 오늘 느낌 안 좋아 점과 점 사이 거리인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아! 뭘 하라 안 했어 B 점 P가 어디 위에 있다? 포물선 위에 있다 맞지? 본능적으로 몸이 타고 출발하라고? 대입 건파이 대입해봐 B제곱은 맞아? 뭐가 돼야 돼? 4A 시카나 나왔지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알잖아 네 됐어 안 됐어 네 알았어 일단 이거부터 필기 끝 어 이제 잘 복구할 수 있어요 어 복구 시작 뒤리리리리리 뒤리리리리리리리 뒤리리리리리 이렇게 많이 복구 시작 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쩝 아, I love you 오... 지금... 내 입도다 가만히 안 돼 그만 지나갈게 저거 되지? 아직 안 돼? 자, 그러면 확인 8번에 대해서요 몇 번에 대해서? 8번 있어? 우리 알아서 천천히 있어? 여자애들은 우리 2반은 회식했어 수요일날 근데 우리는 오늘 못할 것 같아 왜요? 할 게 많아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일단 밥 시간 있잖아 다음 시간 있잖아 밥 먹고 와 밥 먹고 싶어요 수업 있잖아 네 뭐라고 했죠? 대신교 파괴력과 움직이시다 아, 좋고 후라팔렬을 안쪽으로 가면 뱀 뱀 뱀 뱀 뱀 뱀 원래 연발이만큼 이렇게 여유롭게 가야 되는데 안 그러냐? 네 왜 왜 이렇게 할게 많냐 아, 정말 다 썼어? 오케이 가 그러면 8번은 우리 반 얘기해봐 8번 그럼 y제곱은 몇 x야? 도와줘 4 곱하기 7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래도 연습 너 4x 초점 점 p a, b 맞아 여러분들 뭐 배웠어? 무슨 선을 찍어? 무슨 선을 찍어? 첫 번째 첫 번째 다시 봐 다시 봐 포물선 위에 점 뭐부터 해야 돼? 대입 대입 b제곱은 4, a, b 맞아 여러분들? 점 p 해서 무슨 선? 접선 맞냐고 그럼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x값이 a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무슨 점과 이유를 하고 초점과 이유면 몇 등변? 2등변 이렇게 이렇게 이었을 때 네가 몇 등변? 2등변 맞나 여러분들 이 곱창에서 내가 찍은 게 항상 무슨 축 위에 존재한다고? y축에 존재한다고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이 뭐야? 네가 p, q라고 했잖아 네 그건 뭐야? 점과 점 사이거리가 아니야? 네 그럼 해 누구 빼기 누구? a ea의 제곱 4a의 제곱 더하기 b-0 b제곱 루트 벗겨? 그 결론이 얼마나 그랬어? 4루트 5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제곱 70 곱하기 5 80 b제곱 대신에 못 기어 초들어와 4a 4로 나눠 a제곱 플러스 a 20 마이너스 20이퀄 빵 그런데 a는 양수 없는 수 양수잖아 오른쪽 그래프인 거니까 이 수 분에 a 플러스 5 a-4 그래서 a가 얼마? 4 4밖에 없다는 얘기지 a가 4 b제곱이 16 맞으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 싼 됐어 b조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맞나? 어? 변론적으로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 더하기 16 16 더하기에 16인가요? 32가 정답이라는 얘기지 야 얘들아 우리 반 무슨 말이 이제 됐냐 안 됐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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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필기 이게 마이너스 5는 왜 나와요? 어? 마이너스 5는 왜 나와요? 어디? 저기 했을 때 마이너스 5는 왜 나와요? 아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무형근이라고 합니다 부손근? 무형근 궁금해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 아 이거 윤수분이 할 때 마이너스 5라고 자기 풀이랑 받으면 필기 가야죠 자기 풀이랑 받으면 필기 자기 풀이랑 받으면 필기 자기 풀이랑 받으면 필기 자기 풀이랑 받으면 필기 공격 다침렐라라라라 Thomлов 방학이 언제예요? line11 방학이 일요일이에요? 다니엘 동화가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어어 거 일요 아니요 뭐 방학이요 여기가 없어요 학교 가요? 네 뒷차 확인 9번으로 갈게요 몇 번? 확인 9번 관련된 사항 다음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자 문제 분석, 문제 분석 뭐라고 되어있지? 전에 이게 마이너스 2,4에서 포물성 2,4에서 다이색은 두 접선의 기울이 무엇이랍니다? 곱이요 접선이잖아요 한 번 쳐다봐요 그러니까요 가장 멍청한 애들이 모인거냐면 빨리 예를 봐봐 1학년 때 노는 애들이 각각 멍청한 애들이고 그것 봐서 징긴 애들이 두번째로 멍청한 애들이고 세번째 애들은 선생님이 아비였잖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너란점 이 점에서 포물성 외부의 점이잖아 맞죠 여러분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몇개 그었대? 하나 둘 표물성 외부의 방정식에 y제곱은 지금 뭐라고 되어있는거지? 4x 맞나 여러분들? 네 준선 위에 있으면, 무슨 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수직 다시 합니다 두 접선의 교점이 무슨 선 위에 존재하나? 준선 위에 있으면 객관식 나오면 풀지마 정답은 얼마? 두 기울기의 부분? 마이너스 그건 다음 주 금요일에 문제 풀면서 아시겠지? 빨리 예외 봐봐 됐냐 안 됐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럼 몰라도 물어 놓쳐?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아니잖아 똑바로 하라고 접선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어? 안 됐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구해서 걔네들은 곱하라는 얘기잖아 맞냐고 그럼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첫 번째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잖아 그럼 자기소개하기를 할 수 있잖아 가 문제 풀이 시작해 시작 Y는 A는 X 플러스 2 플러스 4 맞아 여러분들? 네 근데 네가 무슨 선이라고? 접선이잖아 접선이잖아 J 열릴 어? 그럼 잘 봐 풍물선의 접선에만 싶고 할 줄 알잖아 시작 M X 플러스 M M 분의 P P 1 1이지 네 끝났지 몇 M 플러스 4 2M 플러스 4 가 넣었지 네 왜이래? 아마추어처럼 기울기 잡았잖아 기울기를 잡아놓는 순간에 M X 플러스 M 분의 P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였잖아 네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어야 돼? 같은 직선이면 상상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냐고 네 왜이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M에 대한 몇차방정식인데 2차방정식 왜 느려 2차방정식이잖아 네 역수분은 역수방정식이 뭐야 역수방정식에 들어가면 2차방정식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2차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지 맞아? 그 근이 누구야? 기울기들 아니야? 네 이해한 거 맞아? 네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였어? 기울기에 곱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2차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이해한 거 맞냐고 네 처음에는 M 백 진짜 2M 적어 플러스 4M 마이너스 1 0 너를 만족하는 M을 M1 M2라고 해? 네가 M1이면 네가 M2야 맞아 여러분들? 네 그 기울기에 곱? 결국 두 근의 곱 맞냐고 네 정답은 뭘나? 마이너스? 2분의 1위 끝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됐나요? 네 잠깐만 일기 일기 에이 외부의 한 점을 알아 그 상태에서 뭐 구하라고 해? 접선 접선 구하라고 해 맞냐고 네 이해 됐냐고 네 됐어? 그럼 결국 한 점을 아는 거니까 기울기 모르는 거야 맞지? 네 근데 반대로 역발생을 하면 기울기를 안다라고 하는 가정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네 결국 그들을 연립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울기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이거 무슨 분의 하면 인수대하면 액각 2개 나올 거 아니야 네 집어넣으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네 따라온 거 맞아? 네 연습은 안 할 수가 없잖아? 왼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에 52페이지 보이지? 보이냐고? 네 50페이지 맨 위쪽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몇 콤바 몇에서 2,1에서 왼쪽이 예제로 나와 있는 거잖아 맞냐고 네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은 아니 뭔 개소리야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은 4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 실판 쳐다보자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은 4x 검정은 번역자는 얘기지? 마이너스 2를 때려 얼마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네 됐냐고 이 콜리 안 나오잖아 그럼 저건 접점은 아닌 거잖아 네 그럼 포물선 위에 점이 아닌 거잖아 네 그럼 애초에 상황을 다르잖아 애초에 상황이 뭐였어? 1번 뭘 준다 기울기를 준다 맞지? 기울기를 줬을 때는 뭐였지? y는 mx 플러스 m분의 p였잖아 맞냐고 타이밍이 놓치지마 징글징글하게 반복하고 있잖아 오늘 50분 동안 1시간 동안 네 맞냐고 두 번째 접점을 알아 x1, y1이래 맞냐? 그때는 뭐였어? y1, y2, e, p, x 플러스, x1이었잖아 맞냐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맞지? 쫄 필요 없잖아 우리 보일 때 징글징글 맞게 했잖아 그럼 결국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가는 얘기잖아 해 우리는 y는 mx 플러스, e 플러스, 1 전개 mx 플러스, em 플러스, 1 근데 역발상으로 기울기를 안달아가자 맞죠 여러분들? 네 기울기를 m이라고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x 플러스, 이 미친새끼 4 곱하기 m 곱하기 x 아니 그럼 넌 몇 분의 p? m분의 p 맞냐고 누구 분의 1? m분의 1 그럼 너가 너잖아 네 아니 됐냐고 em 플러스 1이 m분의 2인가요? 다 왜 된 제곱? em제곱 플러스 n 그나마야? 마이너스 인수분에 되잖아? 그럼 빨리 해 em에다가 뒤에 누구야? m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뒤에 플러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m이 콜 얼마? 2분의 1이 얼마? 마이너스 지번은 정답이지 네 맞잖아 네 정답 두 개나 와야 되잖아 네 그림을 봐 외부에서 점선으로 몇 개 고를 수 있다? 두 개 고를 수 있다 아까봐, 잠깐만 샤드 언니랑 너 있었잖아 몇 가지 한 번 가? 그 외부의 점이 됐어? 네 만약에 무슨 선 위에 존재한다 맞어? 조직선은 무조건 뭐든? 수직이다 컬? 네 오케이? 네 준비하시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되고 갑니다 네 서둘지 말고 서둘지 말고 집중하고 아래 확인 10번 이미 했습니다 2등대 4학교로 나오는 거야 네 맞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14페이지 1번 하시고요 100번 여러분들 1번 지금 2번 못해요 넘어가서 3, 4번 하시고 넘어가서 5번 하시고 6번 네비 좀 6번은 제가 할 거니까 네비 두고 7번 숙제 8번 숙제 빗장 넘어가서 9번 숙제 10번 지금 못하고요 네비 두고요 11번 숙제 12번 지금 못하고 13, 13 숙제인데 둘 다 별 딱지 대방 별 딱지 했어요? 네 그럼 뒷장 넘어가서 15번 숙제 16번 지금 못하고요 타고 갑니다 잠깐만 홍샘 잠깐 봐봐 책이 두 번이나 봤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2차 복성 다 끝나는대로 문제풀이 다 되는대로 이제 숙제가 또 우르르 나가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거 빨리 끊어봐 봐 이제 나이가 좀 높은 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책도 어려워요 자 다 배웠어요 이제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타원이야 아직 뭐야 여러분들 타원 또 우리 포물선 처음 뭐부터 배웠어요? 정기부터 배웠잖아요 맞죠? 뭐였죠? 초점으로서 전선의 이름 거의가 맞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얘 봐봐 또 정선이기 나오면 기울기 주든지 아니면 진안한 점 어 석점을 주든지 아니 아니 그냥 진안한 점 말고 무슨 점을 주든지 석점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만 한 점 줘버리면 우리가 알고 이때 내가 직선에 방금씩 갖고 열리탑을 내는 거잖아 자 타원 그 정리가 뭐냐 일단 그려놓고 시작 X축이고요 Y축이고요 뭐 대충 이 딱으로 생겨먹었어요 타원이 뭔지 본 적은 있죠 네 있어요? 자 만나는 점을 A 아 됐어 안 됐어 네 여기는 B 그래서 타원은 일단 점 대칭도형 무슨 대칭도형 무슨 대칭도형 무슨 대칭도형 축 대칭도형 몇 가지는 됐어? 네 일단 정의부터 배워야 되잖아 축 대칭이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여기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B 어느 쪽 쪽 쪽이 좀 더 길어 X축 쪽이 좀 더 길잖아 맞지? Y축이 조금 더 짧잖아 맞나 여러분들? 네 일단 용어부터 그래서 직교하는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 중에 긴 녀석을 오늘부터 장축이라 부른다 무슨 축이야 여러분들? 장축 그럼 여기 이렇게 긴 장축이 무슨 축 위에 놓여있는거지? X축 위에 놓여있는 상태야 그러면 길, 장, 짧을 단 그렇지 그래서 너 짧은 쪽은 우리가 무슨 축이라 부르자 일단 단축이라 부르자 그럼 선생님 Y축 쪽이 항상 단축이야? 그렇진 않아 무슨 말이 이제 됐어?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딱 이 대칭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중심이라 부른다 무슨 심이 여러분들? 중심 당연히 너희 내게는 뭐라 부르냐? 졸편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네 무슨 말이 이제 됐어? 안 됐어? 네 그래서 타완의 정의는 뭐냐? 초점이 두 개 나와 초점이 몇 개 나와? 두 개 한놈은 F4COS 너는 F4COS 플라잉 다시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래서 편의상 초점의 좌표를 C,0이라 잡아 그럼 너는 뭐가 될까? C,0이 되는거야 그래서 타완의 정의는 뭐냐? 두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학 다시 뭐에요 여러분들? 거리의 학 다시 두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건 뭐에요? 거리야 너더하기 너라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게 항상 일정해 좀 들어필기 타고 그게 항상 어떻다 여러분들? 일정해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해 타완의 정의는 뭐냐? 자 선분 F-P 더하기 선분 F-P가 항상 뭐하다 여러분들? 일정한데 일정하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야? 상수란 얘기잖아 맞지? 네 그 일정한 값이 항상 EA로서 일정해 넷에이로서 그럼 EA는 뭐야? 이 길이 아니야? 즉 무슨 축의 길이로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서 일정하다는 말은 바로 타원의 정의야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까 포물선 위에 정이 썼잖아 맞지? 네 1번? 또한 나와 대입 다시 포물선 위에 점 1번 뭐? 다시 1번 뭐? 위에 있으니까 말이야 다 안되지 잘 선배들도 안됐어 다시 포물선 위에 점이 딱 보였어 뭐 할 생각부터 해라? 대입부터 하라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두번째 못 쓰라는 거야 정의 쓰라는 거잖아 어따 찍어? 준선에 찍어? 그 다음 초점에 찍어 그것이 어떻다 여러분들? 답답다이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탑원은? 탑원은? 위에 점? 위에 점피 있어? 1번? 또 또 또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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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번 초점에 뭐해? 찍어 초점에 뭐? 찍어 그럼 이 일은 거리에 가면서 어떻다? 잣다 외들 이뤘어 무슨 축의 길이 이뤘어? 잣다는 게 바로 뭐야? 타원의 정의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피는 x, y라고 잡아 나 무슨 말 인지 됐어? 그러면 fp 너의 길이잖아 맞지? 루트 x-c² y² plus에 f'p 루트 시작 x-c² y² y x-c² yctic 이래 인정하겠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야죠 나 아직 뭐하지? 여러분들. 정리해야지 그런데 잘 봐 너도 뭐야? 지나가는 점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럼 뭐 해야돼? A. 그치? 초점에 찍어 찍어. 맞아 여러분들?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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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몇 등면에서 학교? 2등면에서. 몇 등면? 2등면야. 몇 등면? 2등면. 요 길이 얼마야? B. B야. 맞냐고. 요 길이 뭐야? C. C야? 요 길이 뭐야? A. 그렇지? A지? 야 이거 더하기 이거 한게 메데이야. 2A인데 2등면이니까 이게 A면 이것도 A인거잖아. 따라와는가? 어? 무슨 상편 보였어? 직각. 맞지? 2등을 상편이 어떤 새끼야? 직각을 숨기고 있는 새끼야. 이해됐어? 빨리 무슨 거라서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시작. 피타고라스 정리 시작. B제곱 더하기 시작. 어어어. 누구제곱은? A제곱을. 누구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맞나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C제곱. 즉 초점의 X값은 말이지. 맞냐 여러분들? 누구 빼기 시작. A제곱 빼기 B제곱. 맞나 여러분들? 진짜 헷갈려. 쌍곡선 가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타원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맨날 헷갈려. 다시 타원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 쌍곡선 남았거든. 무슨 곡선 남았다? 쌍곡선. 쌍곡선은 뭐하는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지 마. 사자성으로 배워. 몇자성으로? 잠깐만 중국 짱깨가 될게. 타베 쌍더. 타베 쌍더. 하아. 짱깨. 하아. 하하하. 자. 미리 미리 공부하고 갈까? 연습해봐. 타원은 뭐하러? 네. 빼고. 쌍곡선은 뭐하러? 뭐예요? 중국 버전으로 시작. 다 패쌍더. 다 패쌍더. 공부하지 마. 저희 가서 알겠죠? 네.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 다시 타원을 뭐하고? 빼고 쌍곡선은 뭐예요? 다 패쌍더.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은 C와 A밖에 없잖아. 맞나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시간 아깝다 그랬잖아. 맞지? 맞냐? 겨울방학 끝나고 시간대 때 찍어서 다 올려줄게. 그냥 듣고 말아.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타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뭐의 방정식 여러분들?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에 X제곱 플러스에 B제곱분에 누구제곱 여러분들? Y제곱. Y제곱이 항상 1이라는 거야. 자 질문. 질문. A하고 B가 같다? 뭐게? A하고 B가 같다? 원이죠. 네. 타원의 그 종료 중에 하나가 누구야? 원이야. 다시 뭐야 여러분들? 원이야. 잘 봐. A하고 B가 같으면 넘겨? A제곱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지. 그렇지? 네. 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잖아. 맞나 여러분들? 다르다라고 하자고 인정하시겠나? 얘 봐봐. 얘 봐봐. 됐어? 됐어? 그럼 이때 타원의 방정식은 요렇게만 나와? 무슨 말이야? 선생님 쳐다봐? X절편 안다는 얘기야. 맞죠? 무슨 절편 알아? Y.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시겠나? 예. 근데 아까는 Y제곱은 4PX에서는 초점이 바로 보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 바로 안 보여? 그럼 너하고 너를 알아? 너하고 너를 알아? 초점이 C야. 맞아 여러분들? 파원은 뭐해라? 빼라. 쌍호수는 뭐해라? 다 빼 쌍도. 맞나 여러분들? A제곱 빼기 B제곱이 누구제곱이야? C제곱이 오시다라고 하는 얘기야. 자 이해한 거 맞냐?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찍을라고 찍어. 자 오른쪽에 확인 1번 가겠습니다. 됐어? 아직 못 썼나? 실사람은 써. 어디다 쓰냐면 62페이지 아래쪽에 공간들 있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거기다 써. 다 왔어. 다 왔어? 확인 확인. 땡큐. 그러면 앞에와 똑같은 거야. 그냥 당 연희 타원의 접선도 1번 뭘 줄까? 기울기. 기울기 주겠지. 2번 뭐 줄까? 접점 주겠지. 누구 뿐만 누구? X1 하와이.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그럼 생각해봐. 앞에서 1번. 야 나 봐. 나 봐. 여기 포물성 타원 쌍곡선의 공부를 일원화 시켜서 해야 돼. 다 따로따로 하면 진짜 외울 게 많아. 그럼 앞에 포물성 타원 할 때 기울기 줬잖아. 맞지? 네. 병원 살려? 기울기 줬을 때 Y는 맨X 플러스. 맨X 플러스. B가 뭐였어? N번의 P. Y절편이지. 네. Y절편이 누구 분의 P였지? 네. 네. 그럼 여기도. Y절편 묻겠지? 네. 다시. 이과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다 따로디면은 못해. 사실에 포물선에서 기울기 나왔을 때 결국 안 하는 게 뭐야? 기울기를 줬다는 거는 결국 Y는 맨X까지는 안다는 얘기잖아. 네. 그 뒤에 너를 모르는 거잖아. 네. 맞냐고. 네.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타원의 공정식은 당연히 일단 A제곱분에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Y제곱은 1일 거 아니야. 맞니? 알고 있는 요소가 뭐야? 그러면 A와 B를 알 거 아니야. 네. A와 B와 누구를 알아? M을 알 거 아니야. 맞냐고. 그럼 1번. 뭐를 준다? 기울기를 줬을 거 아니야. 맞니? 네. 그럼 무슨 말이야? 샤악. 샤악. 타원이 있어. 맞아 여러분들? 그럼 기울기가 M.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있다는 거잖아. 네. 질문. 기울기에 눈 떠? 기울기 M짜리. 예를 들어서 양수라고 했어. 맞나 여러분들? 기울기 M짜리 접선은 몇 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두 개. 맞지? 그럼 너도 기울기가 M. 너도 기울기가 누구야 여러분들? 네. M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정답은 뭐야? 누구는? Y는 MX 플러스 M 모를 거 아니야? 네. 됐냐고. 네. 제가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네. 이분까지 다 끝나고 들어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 할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앞에 선생님 무슨 얘기였어? 격투기 할 때 팔자마자 끼는 거 뭐라 그래? 안 봐. 안 봐. 그래서 이 뒤에 물음편을 우리가 N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뭐라고 하자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Y루턴 N의 제곱은 안 봐. A, M, B. 아이 빨리 이해해봐 얘들아. 그래서 A 제곱 M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다 여러분들? B 제곱 만족한데. 그러면 여기서 제곱 벗겨버린 모든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 루투스기. 지금 증명 과정으로 드릴까? 너하고, 너하고 뭐해? 연립해야 되겠지?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연립해서 누구를 알아내야 돼? 내가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빨리 이해해봐. 상상해봐. 굉장히 복잡하겠지? 맞지? 조만간 촬영해서 올려놓을게. 다음 두 번째는 이거 빨리 열어야 돼. 안 봐. 알겠냐? 빨리 이해해봐. 다음 두 번째는 뭘 줘? 접점을 줘. 나중에 뭐를 준다 여러분들? 부조가 똑같아. X1, Y1이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 X제곱은 몇 개 X로 되어 있어? 두 개 X로 되어 있어. 맞죠 여러분들? Y제곱도 몇 개의 Y로 되어 있어? 두 개의 Y로 되어 있어. 맞냐 여러분들? 그 두 개의 X, 두 개의 Y중에 각각 하나하나씩을 물어봤거나 참! 참! 접점의 X값 Y값으로 바꿔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시작!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시작! A제곱분의 Y1 Y나 행사는 얼마다? 1. 접선 끝. 빨리 이해해봐. 구조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명히 미안하다고 그랬어. 내 잘못은 아니야. 이해 됐나? 안 됐나? 됐나? 오케이. 타원도 끝났어. 빨리 이해해봐. 문제 풀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빨리 적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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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적느냐? 페이지. 페이지. 여기. 68페이지에다가 적어가. 68페이지 위에 공간은 있잖아. 노트에 열어도 되고. 찍어도 되고.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지 않냐? 네. 오늘 여기까지. 이따 뵙겠습니다. 차근차근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할게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됐어요? 개념은 적은데요. 문제 중간중간에 사이드로 조금 알아놔야 되는게 조금 많은다는 얘긴 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게 Y제곱은 몇 PX? 4PX. 다시 정리할까요? 기본적으로 P가 양수. P가 양수. 제일 먼저 할 거. 꼭지점은 원점. 맞죠? 네. 맞죠? 네. 그럼 네가 Y제곱은 4PX. 초점자표. 정리할까요? P,0. 보이는 순간에? 준선. 준선 찍어야 되는거죠? 그럼 준선을 찍어. 준선을 찍어. 그럼 준선은 뭐가 되는거죠?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이드로 하나 챙겨야 되는게 뭐죠? 준선으로부터 초점까지 이 길이가 뭐죠? 2P죠? 네. 다시 몇 P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다시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안보이게 써놨어. 안보이게. 준선으로부터 초점까지 이 길이가 몇 P가 나온다 여러분들? 2P잖아요. 우리만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1번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자구요. 문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평면이 왜 한 정점. F라고 하는 점을 줬어? 몇 콤마 빵이라고 줬죠? 3콤마 빵.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직선 누구는? X는 마이너스. 다시 한번만요. 포물선의 정의형. 무슨 점과 초점과 무슨 선으로부터 준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실력 확인 문제 저 끝에는 사관학교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무슨 학교 문제도 있었다? 사관학교. 난이도가 세요. 이 체가. 난이도가 센데. 많이 못 풀었다고 너무 신나 하지 마시구요. 오늘 이 16문제 가지고 잘 정리정돈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 양치게 하시자구요. 자 그러니까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이 한 점으로부터 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맞아요? 이해한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물어본거죠? 그걸 물어본거잖아요. 내신 냄새가 풀풀 나는 문제죠. 한 정점 F의 3콤마 빵. 우리 설마 정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건 아니겠지? 정점과 비슷한 개념. 무슨 직선이야 여러분들? 정직선. 정해져 있는 직선. X이퀄 마이너스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X,Y. 뭡니까 여러분들? 왜 얘기를 안줘? 아니 다시 말아. 3콤마 빵에서 X이퀄 마이너스 1까지 마이 하나. 3콤마 빵에서 X이퀄. 3콤마 빵으로부터 X이퀄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뭐의 정의입니까? 포물선의 정의이지 않음? 네. 맞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빨리 X이퀄 마이너스 1이 무슨 역할을 하는거? 준선 역할을 하는거? 그러면 옆에다 시키다 한번 그려놓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너 새끼가 준선. X는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그 다음 너 새끼가 무슨 점? 초점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 준선으로부터 초점까지 요 거리가 사실 몇 피다 여러분들? 2피다. 그 거리가 얼마다? 4란 얘기 아니에요? 네. 이해됐냐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피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거 같은데 피값 얼마 여러분들? 네. 2란 얘기 아닌가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거 도와주마. 초점 3콤마 빵. X이퀄 마이너스 1. 그럼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럼 3으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얼마? 4 아니었어? 아니 됐냐 안됐냐. 네. 그럼 이거 중점 X값은 얼마 나오는거지? 네. 1 나오는거지 않아 맞나 여러분들? 그럼 니가 무슨 점 되는거야? 꼭지점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 포무스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으면 새끼지 않았어? 네. 아 얘 봐봐. 그럼 너 무슨 이동한거야? 평행이동한거 아니야? 그럼 평행이동 문제 나왔으면 빨리 무슨 상태를 잡아라? 베이비 상세 잡아라 맞지? 그럼 Y제곱은 P가 2인거니까 답을 외쳐봐.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맥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X가 베이비 상태잖아 맞죠 여러분들? 즉 Y제곱은 맥 X 8X가 베이비 상태야 맞나 여러분들? 그런데 꼭점이 어디로 왔어? X이 코인으로 온거잖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1인 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문제 아니었나요? 전 답을 적어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맥 곱하기에 원래 엑스텍션에 누구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에 기어들어온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정답 몇번죠 여러분들? 2번 다시 합니다 이렇게 다시 초점으로부터 준성까지 바로 버리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 거리를 항상 몇피다? 2피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3번으로 가요 2번 아직 못한다 그랬어요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3번 문제 거의 모든 교과서와 내신 문제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무게중심 문제 다시 무슨 문제야 여러분들? 딱 연습하기가 포물선의 정리를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 자 일단 일단 튀어나온 새끼가 뭐가 기어났어? 첫질부터 문서 뭐라고 되어있죠? Y제곱은 맥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X로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럼 놓아줘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킥값이 2인 거잖아 킥값이 2라는 얘기는 초점자표가 맥콤마 빵이란 얘기 따라온다 맞아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포물선 위에 점ABC가 존재한다 누구 B씨야 여러분들? 야야야 여기 말아 여기 말아 안 보면 안 된다 안 돼 안 보면 안 된다 포물선이 나왔어 니가 초점이야 나오는 순간에 무슨 손을 찍어 준 손을 찍어 X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맞나 여러분들? 그럼 너가 초점인 거야 인정하시겠어? 제일 먼저 이거 위에 A점이 있대 다시 뭐가 있대 여러분들? 그럼 우리 연습한 게 뭐야? 포물선 위에 정 A 있대 맞지? 1번 대 1 다시 1번모 그러면 이 점의 발표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한다면 B제곱은 8A라고 하는 단계씩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더라? 포물선의 정이야 맞지? 그럼 점A 있으면 일단 얻다 꼬자 초점에 꼬자 그 다음 얻다 꼬자 그 다음 얻다 꼬자 손 손에 꼬는 순간에 너도 90% 에?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점이 있대 누구라고 하는 점이 있대 아무튼 뭐 삼각형 ABC가 있대 다시 백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 ABC가 있대 이럴 때 삼각형 ABC가 뭐가 있든지 있대 그럼 니가 B점이야 그럼 B점이야 그럼 또 뭐할 거야 또 뭐할 거야? 색깔로도 보내 A점에서는 찍어 찍어 이 두 개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아니었나? 야 됐냐 안 됐냐 그럼 두 번째 B점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포물선 위에 정이잖아 1번 대입 마희또의 이한주 1번 대입 두 번째 포물선의 정이완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B점에서 찍어 어따 찍어? F 찍어 그 다음 어따 찍어 순선에 찍어 여전히 몇 도? 90도 너희 둘 거리도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자 마지막 누구 나왔어요? 이제 C나 맞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C도 어디에 있어? 무슨 거? 왜 안 속이라리야 C도 어디에 있습니까? 포물선 위에 있잖아요 1번 대입 맞나 여러분들? 2번 C점에서 뭐 해야 돼? F 찍어 어따 찍어 F 찍어 그 다음 어따 찍어 순선에 찍어 이게 전부 다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그러면 너 달림이라고 한 다음에 잘 그려 너 길이도 달림이다 이러한 모양새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야 됐냐 안 됐냐 네 그런데 문제여서 묻기를 이러한 세 점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무슨 중심 무게중심 짤랑짤랑짤랑짤랑 조만간 백타임스도 해야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분에 성분에 이도하기 비도하기 시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무게중심이 이 포물선에 무슨 점과 일치한다 초점과 일치한다 맞지 여러분들? 그럼 다시 올려주면 돌아가자고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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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여기 있는 이 F란 녀석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거잖아 맞지? 네 야 되냐 되냐 네 점을 항상 고려가진다 좌표 좌표 그럼 A점에 X값을 내가 X1이라고 하고 B점에 X값을 X2라고 하고 C점에 일단 X값을 X3라고 하는 건 내 말이야 맞지 여러분들? 네 네 그러면 결국 네가 이런 얘기니까 아는 얘기 뭐야? X1 더하기 X4 더하기 X3가 6이란 얘기이지 네 그럼 X1이 뭐야? A점에 네 이 점에 X값 아니야? 네 네가 X1 아니야? 네 네 네 다 짜고 나처럼 짜고 네가 X2 아니야? 네 네 어? 나처럼 짜고 네가 누구 3야? 네가 누구 3야? 네가 누구 3야? 이거 3개 더하기 얼마야? 6이잖아 아니 맞냐고 네 그럼 네가 X1이야? 이건 전체하고 너하고 같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준선의 방도식이 I-2잖아 이 길이 얼마야? 2 2 2 그럼 이 길이 뭐야? 이 길이 X1 더하기 2 그럼 이 길이 뭐야? X1 더하기 2 알켜주고 물어보는 거야 너 길이도 뭐야? 2 맞아 여러분들?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 X2 더하기 2야 그럼 너 길이도 뭐야? X2 더하기 2야 너 길이도 얼마야? 2 맞아 그럼 네 길이는 얼마야? X3 더하기 2 그럼 너도 얼마야? X3 더하기 2잖아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였어? 시작 누구? F 더하기 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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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곡선 문제 풀 때, 무슨 곡선 문제 풀 때? 꿀팁 하나! 사실은 2차 곡선이지, 무슨 곡선 여러분? 이게 조금 방해돼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리지 마 몇 차 곡선을 그리지 마? 2차 곡선을 그리지 말고 점만 찍어라 이게 대단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 나 나 여기 봐봐, 형 선생 봐봐, 형 선생 봐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웃긴 게 2차 곡선 그려왔어 포물선 그려놓은 다음에 점 A 그러면 우리 지금 지격 연습하고 있잖아 어디 위에 점이야? 포물선 위에 점이야 1번, 대입, 2번 정의, 정의, 맞아 여러분들 찍어 찍어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평상시에 말이야 샷, 샷, 너 준 손, 포물선 위에 점 네가 초점 그러면 이상하게도 해, 이상하게도 이어 이어, 이거 바로바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차 곡선을 웬만하면 그리지 마라 반 그리는 게 조금 쿨팁이긴, 꿀팁이긴 해 알겠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효과가 있대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맞아 틀려 네 아,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숙제가 몇 번이었어? 4번이었잖아요, 맞죠? 네 자, 1번, 2번 필요한 분들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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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별, 별이만 번만 치세요 별 딱지 아시겠죠? 몇 번은? 3번 별 딱지 아시겠죠? 3번 별 딱지 아시겠죠? 참고, 선생보다 프리가 되게 나왔다 반성할 거 빨리 집에 가서 프리, 나다시 세고 젊을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괜히 깍두지다가 나중에 딴 얘기 듣지 말고 4번을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자, 오늘 탐부 생활할게 뭐, 탐부 생활할게 자, 4번 갈게요 몇 번 간다 여러분들? 4번 4번 가기 전에 4번 가기 전에 4번 가기 전에 여기봐 여기봐 4번 가기 전에 조만간 평면백타에서도 지겹게 나올거고 아무튼 당신들 여기 봐 얼마 전에 우리 1반, 2반 공통으로 저하고 백타 수업하면서 정리 하나 아무도 한 도형 하나 있어 정맥각형 정육각형은 1번 무슨 적사고 무슨 적사고 찍어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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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몇 개의 정상각형 6개의 정상각형 맞나 여러분들? 두 번째 무슨 대각선이 있고 긴 대각선 그 다음에 짧은 대각선이 있었을 때 맞아 여러분들? 여기 몇 도였어? 30도 30도 여기 몇 도였어? 그래서 2대1으로 수탑 나온다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당신들을 괴롭히는 도형이 사다리골이야 무슨 골야 여러분들? 사다리골이 2차곡선, 포물선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야 내용 정리 한 가지만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손 좀 똑바로 그리라고 꼭 지 승인 것처럼 그려 아 포물선이었잖아요 무슨 선이요 여러분들? 포물선 잘 봐요 초점이 있대 무슨 점이 있대? 초점이 있대? 자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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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조만간 길이 생활을 넘어갈 건데 잘 생각해봐 2학년 요 과정 슬쩍 들어오면서 뭔가 길이 구하라 그러면 우리 고1 때 생방에 들어갔던 분들 기업 길이 구하라 그러면 1번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죠 2번 점점이죠 3번 점점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맞죠? 운이 나쁠 때가 뭐야? 닮음이야 빨리 이해해봐 네 그럼 이 4가지 요소 중에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고라스야?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거는 무슨 삼각형을 찾으려고 혈안이 들어있어야지 직각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여러분들? 그럼 닮아 닮아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 무슨 점을 지나가는 직선? 2점 어떻게 할거야? 뒤로 야야야 봐 봐 봐 봐 봐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Y주곱은 몇 PX하고 4PX하고 몇 점에서 만났어? 2점에서 만났어 우리 그 2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러지 교점이라고 그러잖아 맞나 여러분들? 점을 항상 무료가 준다? 점표를 가준다 그럼 이거 교점인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이 교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지? 후불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1번 뭐 할거야? 2번째 뭐 할거야? 찍어죽어야 되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이 점에서 초점을 찍었잖아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럼 자동방으로 무슨 선이 등장해 있어요? 준선이 아 맞냐 소리냐 그럼 준선이 나왔어? 알았어 어떻게 할거야? 교점이라고 해 그렇지 다시 이거를 하는 순간에 무슨 골이 보여? 사다리골이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 됐냐 안 됐냐 각 2개가 무슨 각인 여러분들? 직각인 사다리골이 보여 그러면 좀 이따 또 정리하겠지만 사다리골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또 찍어 또 찍어 찍어 찍는 순간에 몇 도 나왔어? 90도 90도 나왔지 그냥 아 얘 봐봐 그럼 질문 요만큼 길이하고 요만큼 길이는 어때? 같다 같잖아 네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해 이게 뭐야 초점에서 교점까지 거리인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이 길이를 B라고 해 그럼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는 뭐인 거야? B잖아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길이가 B인데 이 길이 A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 길이가 B인 거잖아 맞냐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맞냐 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알아낸 거니까 자동으로 이 거리는 직각사하기만 해서 이해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거라서 정리했다는 상태로 됐지 됐지 이 길이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럼 이 길이 구해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직각사각형 탄생하는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럼 이 길이 나온 거잖아 누구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이 길이 구해낼 수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럼 자동으로 이 직선에 뭐가 나오지?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무슨 길? 기울기 기울기 그러니까 잊지마 길이 구하라고 하면 뭐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포물선의 정의 쓰는 거야 다시 무슨 선의 정의야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사각형을 잡아내는 거야 직각사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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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아내는 학생들이 4번 풀이가 무지마치하게 길어졌을 거야 이거 여기 봐 다시 간다 무슨 콜 나오면 사다리 콜 나오면 뭐하라고 찍어 알겠지 이거 좀 이따 적어가 자 그러면 4번에서 놓는 게 뭘까? 4번에서 쳐다봐 문제 분석하자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시작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니까 초점자표 시작 4분의 1 4분의 1 포마 빵이 무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오자마자 빨리 모여야 돼 준성 시작 X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 빨리 뭐할 거야 그려 그려 아 여기까지 이해 됐어 죄송 그려 다시 뭐하라고 여러분들 그려 그려 포물선 Y제곱은 X 그럼 초점이 지금 모인 거지 4분의 1 콤마 빵 아니야? 준성은 모인 거야 도와줘 봐 얘들아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잖아 맞냐고 여러분들 야 여기 봐봐 선생님 지금 무슨 문제 나오던지 간에 이 두 작업은 반드시 해놓고 출발하잖아 맞지 첫 번째 무슨 선을 찍어놨어 전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네가 초점이라고 지금 나온 건데 초점은 몇 분의 1 콤마 빵이야 4분의 1 콤마 빵 4분의 1 콤마 빵인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해놨으니까 그 다음 읽어봐봐 FP의 길이가 얼마래 4 4래 그럼 해봐 여기 봐봐 뭔가 이렇게 샤악 있는 거 같은데 너가 필요해 인정하겠니 네 이 길이가 얼마 4 4 뭐 할 거야 준선했어 준선했지 왜 이래 몇 번째 연습해 어디 위에 좀 포물선 위에 좀 1번 데이 두 번째 찍어 찍어 아니야 네 그럼 또 찍어 네 길이 얼마야 4 그럼 이거 길이도 4라는 거 인정하겠지 네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그러한 점피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책 봐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줄 책 보라고 책 보라고 책 보라고 그림과 같이 FP의 연장선 위에 FP하고 PQ가 길이가 어떻게 되게 맞날라고 했어 지금 맞나 맞나 여러분들 쳐다봐 FP와 그 다음 누구 Q가 PQ의 길이가 어떻다 여러분들 맞다 갔대 너 두 개 길이 갔대 맞냐고 됐냐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4 4 됐어 아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점 Q에 무슨 좌표를 구하래 네 야 그럼 하라고 하는 게 뭐야 점 Q에서 뭐 하라는 거야 찍어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찍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내라고 직각 삼각형 자 읽어봐 읽어봐 알고 있는 게 뭐야 이 길이 얼마야 4 또 알고 있는 게 뭐야 요게 몇 피야 요게 2피 이게 2피 아니야 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눈 앞에 무슨 꼴이 보였어 사다리 꼴이 보였어 네 에이 이 길이가 4분의 1인 거니까 요게는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인 거니까 이 길이가 4분의 2인 거잖아 네 됐냐고 네 찍어 90 전체가 얼마였죠 4 4 요게 이거 얼마였죠 2분의 1 2분의 8 2분의 8 맞지? 그럼 2분의 7이 어디야? 2만큼 길이인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다라 그랬어 맞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또 찍어버려 그래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나오는 거야 2분의 7이 나오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난 너님을 모르겠다는 거잖아 아이씨 참 Q점에 x가 구하라고 했잖아 맞냐 여러분들 네 문제를 끝내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7 요 길이 얼마야? 7 7이잖아 여기까지가 네 맞냐고 요 길이 얼마야? 4분의 1 아니었어? 네 문제를 끝내 x값은 7 더하기 몇 분의 1 여러분들? 4분의 1 맞죠 여러분들? 4,7,28이잖아 몇 분의 20도? 4분의 1 내가 지금 무슨 삼각형을 찍어? 직각 삼각형을 찍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 찾아가 찾아가 무슨 꼴이 보였거든 일단 일단 찍어보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냐 안됐냐 이렇게 막 선생님 이건 왜 이겼는데 야 요거 대고가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1이면 요 직각 삼각형과 안 모였지만 요 직각 삼각형이 핫똥 나오는 거잖아 인정하시겠냐고 네 아 됐냐 안됐냐 됐냐? 예 필기하시고요 두 개 네 중국어 네 까ի 오 . 이 그림이 너무 유산이에요. 니호야 그럼 버튼 좀 눌러줘. 천생을 도와줘. 첫 번째 꼭지점이 A야 내 콤마 몇이야 0,0이야 맞냐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점이 누구야 B야 내 콤마 0이야 8 콤마 0이야 맞죠 여러분들 야 이해됐냐 더 읽어 그 품을 수 있는데 한 점 F에 A 콤마 0을 다시 누구를 여러분들 A 콤마 0을 초점으로 뭐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0 U 한다고 그랬어 다시 뭐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야야야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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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꼭지점이야 A점이 꼭지점이야 0,0이지 F가 뭐야 초점이야 A 콤마 0이지 어? 그럼 질문 이렇게 생겨먹은 품을 선이잖아 맞냐고 맞냐고 그럼 뭐부터 할 거야 초점 나왔잖아 꼭지점이잖아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거야 중선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색깔로 구분할 거야 눈들 떠야 될 거야 그러면 이쯤에 있는 새끼가 무슨 선이 돼야 돼 준선이 돼야 돼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X이퀄 마이너스 A가 됐을 거란 말이지 네 됐냐고 방앞 처했는데 도대체 뭘 처했길래 밤에 눈탱이 첫 빨개 잡고 나타나서 꾸박꾸박 쳐 졸고 앉아있는 거야 이제 2학년에 눈탱이 첫 빨개 잡고 싶어 이제 2학년에 눈을 시켜드리만 계산 빠른 사람 빨리 315도 하게 365 해 380 315도 하게 365 하라고 수능까지 680일밖에 안 남았다고 정수 똑바로 차리라고 오늘 뉴스도 안 봤냐고 올해 재수생이 10%가 증가했어 타고 내려온다고 이 사람들아 그럼 질문 포물선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 맞냐고 네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정비가 존재해 네가 정비인데 몇 컵마빵이야? 팔 컵마빵이야? 그럼 네가 초점이야 꼭지점이야 그럼 포물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냐고 네 그럼 준선은 어디 써야 돼? 오른쪽 여기 써야 되지 문제 안 읽고 뭐 하는지부터 보라고 그럼 이쪽에 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질문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다고? 이게 몇 P라고? 이 P라고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지금 얼마나? 8-A 아니야? 그럼 이만큼 길이도 8-A 아니야? 얘 봐봐 그러면 8에서 8-A만큼 갔으니까 여긴 뭐야 16-A겠지 인정하겠냐 네 상황이 일단 이런 거야 됐어? 네 문제 계속 읽어 두 포물선에 한 교점 P가 있대 무슨 점 P가 있대? 무슨 교점 P 여기 있다 총 시작! 쳐다봐 쳐다봐 아까 포물선 이렇게 들어왔지? 네 그럼 해야 되는 게 뭐야? 포물선 위에 점이지 네 대입해야 되는 게 신 모르지 그동안 해야 될 게 뭐야? 찍어 찍어 그럼 네가 초점인 거니까 찍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돼? 아 같아 같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마지막 카라고 하는 게 뭐고 하라고 하는 거야? PF 길이거나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야야 내가 아까 장화학에 들었던 거 지금 도형 하나로 끝냈잖아 맞냐고 이과 공부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으면 이것만 갖고 가라고 그냥 니네가 석 선생 할 거야 지금 여기 취직해서 아니잖아 맞냐고 그럼 지금 배운 거 3개야 포물선의 정이 맞지 포물선 위에 점이 있어 뭐하라고? 대입 그 다음 할 거 찍어 찍어 맞죠 여러분들 이해 됐냐고 됐냐고 그 다음 그들의 길이 관계 사이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누구 분의 1 P분의 1 만족한다고 됐냐고 됐냐고 선생님 이것도 많아요 몰라 심플하다 그럼 뭐라는 게 이 길이잖아 지금 왜 모르겠어 A라 잡아 여기 A있잖아 네 K라고 잡아 그럼 너 길이도 뭐야 K K지 그런데 이 점 P는 따라와야 돼 네가 초점 네가 꼭지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거잖아 네 아까 내가 말했던 꿀팁이 뭐야 그리지 말 어 이 차갑수는 그리지 말라고 오히려 잘 들어온다고 눈앞에 손가락질로 해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또 뭐해야 돼? 포물선 위에 점검이 대피할 정도잖아 네 근데 포물선은 지금 모른단 말이야 맞춰 여러분들 패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찍었지? 어디다 찍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다 찍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지 네 즉각이야 그럼 너 길이도 뭐야 K K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K야 K 16-A지 네 빼기야 빼기 16 16이지 끝났잖아 네 결론적으로 이만큼 전체 길이가 얼마야? 16이라는 거 알아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끝내 K값 얼마? 어렵지 않아 이해됐어? 네 그럼 이거랑 유사했던 숙제가 몇 번이야? 넘어가 13번이 아니 지랄하고 9번이었잖아 몇 번이었다고? 9번이었다고 이거 이해됐냐고 네 야 일단 이거부터 빨리 저거 거기다 빨리 저거 저거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눌렀네? 네 고마워 이거 이거 눌렀네? 네 고마워 아 아니 다 아니 아니요 하기도 했어요 저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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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라 이라고 ya 네 아 뼈를 담으는 상처는 안 되겠지 제가 그냥 개념이 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결이 다 꽁은 아닌데 시간은 없지 않지? 내가 다 적으신 것 같아요? 봤었죠? 됐죠? 자 그러면 9번으로 갈 건데요 몇 번으로 갈 거다 여러분들? 9번으로 한 다음에 오늘 추가 숙제 낼 겁니다 아래 10번은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몇 번을 여러분들? 가볍게 그 이유가 뭔지 알게 드릴 테니까 이따 추가 숙제 낼 겁니다 9번부터 몇 번부터 여러분들? 9번부터 걷다가 7번도 몇 개의 포물선에 등장했죠? 2개 몇 개? 2개 근데 이건 그나마 포물선 포물선이잖아요 만지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몸이 어찌 타움되었지 않냐 그런 얘기들아 그러면 타원하고 포물선도 섞여 마지막에 쌍궁선도 섞여 정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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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지금 이 그림이 대단히 단순하지 네 대단히 단순하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꿀팁이 뭐라고? 매척옥선을 그리지 말고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건지 계속 대대이면서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2차곡선 그려 되는 사람들이 연습해보고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 자 그럼 9번이야 문제 분석 그린과학시 엑스튜디오에 점 F를 또 초점으로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럼 또 해 또 해 선생님 쳐다봐 지금 점 F가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는 점 F에 맞죠 여러분들 네 F를 지금 근데 점은 항상 모를 가지는 건데 정패를 가지는 건데 정패를 모르는 거잖아 맞지 이해 됐냐고 네 아무튼 점 F를 초점으로 공유하는 두 포물선 C1, C2가 있는데 꼭 지점이다 표가 한 새끼는 A에 2,0 B에 10,0 맞죠 여러분들 네 A가 여기 있잖아 네 에콤마빵이라고 그럼 꼭 지점이 여기 있어 초점이 여기 있어 네 어? 네 그러면 초점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흐려지는 거잖아 네 그럼 뭐 할 거야 준선 찍어야지 네 맞냐고 네 그 다음에 너 이미 좌표를 잡아놓은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니까 좌표 잡아놨다는 얘기는 좌표를 써먹을 만한 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F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해두면 안 되는 거야 점은 항상 모르고 하신다 편의점에 에이컨 막방이라 잡는 거 내 마음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 이쪽에 반대편에 이쯤에 무슨 선이 있는 거야 무슨 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준선이 뭐야 국민이라는 새끼는 그냥 나한테 허리들이 만든 거야 그냥 깔끔했잖아 꼭지점 초점 준선 니가 몇 P 2 이거랑 이거랑 길이 어떻다 깍다 그럼 이거 길이 얼마야 이거 길이 얼마야 A-2 그럼 이거 길이 얼마야 그럼 2에서 A-2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네 아 맞냐고 네 2-A 더하기 2 4-A 맞지 네 그럼 여기서의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몇 마이너스 A 4-A 2하고 맞지 네 네 색깔로 구분하라고 색깔로 색깔로 다음 두 번째 B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비슷해요 그림이 맞죠 여러분들? B점 다표에 12콘 12콘 그럼 또 해 혹시 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연습하라고 초점은 왼쪽에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번의 폼무선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준선은 어딨어요 준선? 오른쪽 24 거리가 얼마야? 12-A 12-A 그럼 이것도 12-A잖아 네 12에서 12-A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잖아 네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23-A 맞냐고 네 야 중1도 해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마 짜증나니까 중1도 해 중1도 해 중1도 하나의 폼무선은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네 하나의 폼무선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맞냐고 여러분들 네 폼무선 C1 위에 한 점 어디를 지나간다? P 얘들아 봐 점피지 네 점피는 폼무선 C1 이 새끼잖아 네 그럼 폼무선 위에 점이잖아 네 어? 여기다 잡혀 잡아놨잖아 네 그럼 편의상 뭐 알파코마 베타 많냐 여러분들? 대입 근데 뭘 몰라 C1을 모르잖아 그럼 대입 못하는 거잖아 그럼 두번째 할 때 뭐라고? 찍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찍어 2길이 하고 2길이 하고 2길이 하고 할게요 아까 아까 같아 같아야 돼 네 맞냐고 네 그 다음 뭐라고 되는 거냐면 점피 아휴 뭐라 그랬어 위에 한 점 점피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무슨 축의 평행이다?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폼무선 C2와 만난 W2 좀 도와줘 어딘가 가다 보니까 X축과 평행한 게 맞죠 여러분들 쳐다봐 쳐다봐 B가 꼭지점 F가 초점 그럼 폼무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냐 여러분들? 맞냐고 네 그럼 이거 위에 점 추가 있대 맞아 여러분들 역시나 대입 못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찍어 찍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야 돼? 다 해야 돼 할 거 다 했잖아 네 문제부터 들어가 삼각형 FPQ에 뭘 구하래? 둘레 길이 여기 봐 FPQ가 뭐야? 너잖아 네 그럼 뭔데? 이거잖아 네 아 맞냐고 네 24-A 빼기 4-A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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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지 네 됐어 안 됐어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얼마야? 20 20이네 그러면 여기 총 길이가 얼마 자 답이죠 네 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필기하시고 잠깐 필기하기 전에 아래 10번 봐 몇 번 보라고? 자 그림과 같이 폼무선 누구 제곱은? y 제곱은 시작 4 곱하기 4분의 6x 곱하기 4분의 6x 곱하기 4분의 6x 곱하기 x잖아 4분의 6은 2분의 3인 거잖아 네 그럼 초점 좌표가 몇 분의 3,0이어야 돼? 2분의 3,0 2분의 3,0이야 너네 이해한 거 맞냐 지금? 네 직선 y는 1, y는 2,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P1, P2, P3, P4 뭐야? 폼무선 6의 점이잖아 네 그럼 뭐야? 대입해야 되는 건데 점이 너무 많잖아 네 그럼 뭐 할 거야? 찌고찌고 해야지 이해 됐니? 자 이럴 때 폼무선의 점 F에 대해서 거기 티그처럼 생긴 경우 보이지 그치? 뭐라고 읽어 이거? 시그마 아래 K는 얼마 1 맨 위에 13 보이지? 이 말이 뭐냐면 K가 1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거기 오른쪽에 FPK 보여? 1 찍어? 그럼 FP1이잖아 2 찍어? FP2잖아 3 찍어? FP3 얼마까지 찍어? FP13 되잖아 그걸 다 더하라는 거야 다 뭐하라는 거라고? 그 아래 한 손 봐봐 그 아래 그 기호를 풀면 FP1 더하기 FP2 더하기 다다다다 더하기 어디까지 F13까지 이걸 구하라는 문제 아시겠지? 알겠냐고 당연히 언제까지 여야 돼? 다음주까지 여야 돼 맞지 아 됐어 안 됐어? 네 야 이해한 거 맞냐? 맞냐? 야 우리 다음주까지 아 우리 다음주까지 됐지? 야 이거 필기하시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나 1시 1시 2시 1시 1시 3시 이호야, 그거 눌러줘. 잠깐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숙제를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 저도 다 10번 풀어두시라고 그랬죠? 아, 그래. 그럼 지금 못 풀어. 아니, 미안해. 잘못됐어. 못 풀어요. 미안해. 사과할게. 자, 다시 갑니다. 자, 2차부터 56행위 이제 1번부터 시작된 게요. 자, 이번 여러분들이 진명을 좀 별도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주제가 뭐인 거냐면 준선 위에서. 어디 위에서요? 여러분들. 준선 위. 준선이 한 점에서 그 두 접선은 항상 여러분들 서로 수직관계가 나옵니다. 아주 무궁한 게요, 여러분들? 수직관계.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책볼 좀 봤어요, 책볼 좀 봤어요. 일단 들기 할 거니까. 자, 일단 밝히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자, 일단 접선 관련해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접선 관련돼서는 일단 뭐가 나올 수 있고요. 기울기 나올 수 있죠. 자, 포물선의 적선이에요.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야 나왔으면 뭐라고 잡아? 접선의 방문을 주죠. 시작. Y는 Mx 플러스 M 분의 P 된다고 그랬고 맞죠, 여러분들? 적, 점을 줘요. 적점은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한다면 시작. Y1은 Y라고 하는 건 EP, X 플러스, X1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이렇게 있는데 접선 그었어요. 근데 이 접점의 X값이 예를 들어서 X1이면 X 절편도 Mx1 되는 거고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렇게 생겨보면 삼각형이 매특변사각형이고 2등변사각형이고 여기서 내일 찍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이게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접선 파트에 정리했고요. 자, 이제 접선에 대한 마지막 얘기에요. 무슨 선 위에서 여러분들 준선 위에 몇 점에서 여러분들 한 점에서 그은 그러니까 준선 위에 점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접선 두 개 그어버리면 서로 무슨 직이다, 여러분들? 수직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인가 나오면 밝히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이론을 에서 따로 띄워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인 거냐면 직선과 포물선을 연립할 때 다시 뭐와 뭐를 연립할 때 항상 X를 그러니까 Y를 소구하지 말고 X에 아, 뭔 소리야. Y를 소구하지 말고 Y에 대한 2차방정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소표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할게요. 뭐라고 하는 녀석 Y제곱은 4PX, 여러분들? 4PX라고 보이는 순간에 빨리 무슨 점을 찍는 거고요. 초점 찍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누구 풍마? P, 빵 찍는 순간에 빨리 X는 누구, 여러분들? 마이너스 P를 빨리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자, 이해 됐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밝혀야 될 거 준선으로부터 초점까지 항상 몇 P다, 여러분들? 2P다. 준선으로 초점까지 몇 P다, 여러분들? 2P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제 어떤 수직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거야. 나 지금 무슨 일이냐. 아이쿠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선이라고 들어왔고 수직이 안 나오잖아, 맞지? 다시 잠깐만, 다시 좀 그릴게. 죄송합니다. 자, 너가 근선. X는 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P.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어떤 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1학년 때부터 했던 얘기. 점을 항상 뭘 가지만, 좌표를 가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직인. 나 지금 무슨 직인, 여러분들? 수직인. 두 직선. 두 직선. 그 두 직선이 무슨 선, 여러분들? 접선. 나 지금 무슨 선, 여러분들? 잠깐, 말도 안 되게 그려놨어. 왜 이래? 자, 일단 접선부터 그릴게. 자, 그래서 원점에서, 원점을 꼭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겨보면 지금 폭울선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무슨 선이야, 여러분들? 폭울선. 이 그림은 여기 잘 그리세요. 자, 누구 제곱은, 여러분들? Y제곱은 4px. 저도 웃음이 나오네. F에 누구? 여러분들? P. 자, 그림이 딱 여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갑시다. 일단 이 직선과, 이 직선과. 물론 접선이에요. 무슨 선이다, 여러분들? 접선. 접선인데 접선도 어차피 무슨 선인 거니까? 직선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몇 점에서, 여러분들? 한 점에서 뭐 하는 거죠? 접한 거잖아요, 맞죠? 접한다? 어차피 뭐한다? 만난다. 만난다면 어차피 뭐다? 열립이다. 맞나요, 여러분들? 특히 2차식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매차 방정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 유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접한다 그러면 무슨 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어찌됐든지. 너라고 하는 접선과 너라고 하는 걸 빨리 무슨 립을 하려면 열립을 하려면 열립을 하려면 일단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너라고 하는 직선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나와 있는 상황과 조건은 뭐야? 이 두 접선이 어디서 만난다? 무슨 선 위에서 만난다? 준선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 점자표에 X값은 정해진 것 같아. 얼마로 정해진 거죠? 마이너스 P를 정해진 거잖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Y값 모르니까 단순하게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 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모르는 거야? 기울기만 모르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일단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럼 Y는 시작! N에 X 플러스 P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부터 너녀석하고 너녀석하고 이 두 개를 이제 뭐하면 되는 거야?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포물선과 다시 무슨 선과, 여러분들?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할 거야. 다시 뭐를 연립할 거야, 여러분들? 직선을 연립할 때는 항상 Y에 대해 연립할 거야. 다시 누구에 대해 연립할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Y 대신에 다시 누구 대신에, 여러분들? 이 식 통제를 여기다 집어넣어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또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냐고. 무슨 말이 이제 됐어, 여러분들? 즉, 누구를 소거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Y에 대해 연립하라는 얘기로 했어요. 누구를 소거해라, 여러분들? 소거해라, 여러분들? Y를 소거하는 게 내신 대비할 때 편하실 거야. 자, 그러면 너를 빨리 누구에 대해 풀어? X에 대해 풀라고. 누구에 대해 풀라고, 여러분들? 그럼 X에 대해서 풀어? K를 넘겨. 그럼 누구 마이너스 K? M으로 나눠. 그럼 누구 분해, 여러분들? M 분해. 그 다음에 뭐가 됐어? Y 마이너스 K에다가 남은 게 X 플러스 P가 남았잖아요? 넘어봐. 그럼 마이너스 P. 너놈이 X가 되는 거잖아. 따라왔지?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제 네가 박히면 되는 거잖아. 인정하시겠어? 자, 그러면 누구 제곱은? 불러줘봐. Y 제곱은 4P 곱하기에 X 대신에 들어오는 게 누구 분해? M 분해. Y 마이너스 K. 그 다음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왔잖아. 맞지? 네. 그럼 결국 누가 소거되면서? X가 소거되면서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런데 너님하고 너님하고 어차피 뭐 하는 거니까?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무슨 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중분. 그럼 이거 빨리 정리하는 거잖아. 구아줘. 시장 누구는? Y 제곱에다가 Y에 대한 1차항을 넣잖아요. 맞죠? 그럼 넘어와. 마이너스 몇 분의? M 분해 4P의 Y인 거잖아.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넘어와. 플러스 누구 분의? M 분의 4PK. 4PK.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몇 P제곱? 4P제곱 넘어와. 플러스. 4P제곱. 4P제곱이 얼마야 여러분들? 꽝이올시다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빨리 무슨 식을 쓸 거야? 반대. 여기서 막히면 안 되잖아. Y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이 풍물선과 이 직선을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잖아.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이 풍물선이 무슨 선이야? 접선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접했으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못 쓸 거야? 3병이 쓸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우리 설마 입관데요? 가운데 누가 4가 있지? 그치? 그럼 D가 아니라 몇 분의 D를 쓸 거야? 여러분들? 4분의 D를 쓰자는 얘기죠. 맞죠? 짝수 판별씩?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 거야? 2P가 된 거잖아. 그 3개의 제곱입니다. 시작! M제곱분의 C이자 D가 4P제곱 맞나 여러분들? 마이너스 4배 없어요. 맞죠? 그거에 너 여기 어차피 1인 거니까 신경 끄고 마이너스 100 시작! M분의 Mpk 4Pk 그 다음 마이너스 4P제곱은 0인 거잖아. 인정하시겠나? 잠깐만 봐봐.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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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좌우변을 싹 누구로 나눌까? 4P로 나눠. 그럼 누구 제곱분의? M제곱분의 C이자 P 남았어. 마이너스 누구 분의? M분의 K 남았어. 마이너스 누구 분의? 마이너스 누구 남았어? P equal 0이야. 맞아 여러분들? 우린 분수가 싫어. 좌우별의 평지를 곱하게 누구를 해버릴까? M제곱배 하자고 누구 제곱배 여러분들? 그럼 봐봐. 여기 M제곱배 시작. 마이너스 P M제곱. 어? M에 대한 몇 차관경식이 나오셔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그럼 당연히 기울기 M은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 2차관경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M제곱배 했어요? 그럼 뭐가 됐어? 마이너스 KM. M제곱배 했어요? 플라스피이는 0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까요? 너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M1이라고 하고 너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말 뜻이 뭐야? 여기를 만족하는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게 M1과 M2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두 직선이 분명히 무슨 직이라고 하는 얘기거든? 수직이면 결론적으로 M1과 M2의 곱이 얼마? M1과 M2의 곱이라고 하는 건 이 2차관경식 두 분의 곱인 거잖아. 맞지? 마무리할게. 누구 분의 곱하기. 맞잖아? 네. 그럼 누구 분의 누구야? 마이너스 P분의 P 아닌가? 여러분들? 문제 마무리. 상답은 얼마? 마이너스 1로써. 아, 무슨 직이다? 수직이다. 이해됐죠? 두 가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선 위에서 그런 두 접선. 준 선 위에서 그런 두 접선 항상 뭐다? 수직이다. 다음. 누구하고 누구 연립한다. 보물선과 직선을 연립한다. 맞죠? 누구에 대해 연립하라. Y에 대해 연립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소거해라. X를 소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됐죠? 자, 오케이. 거기. 몇 번이야? 6번에 대한. 잘 알았어.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7번 내가 했지.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거로. 요거. 찍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되니까. 조만간 영상들 다 우러로 내릴 거에요. 아시겠죠? 빨리 얘기해 봐봐. 챙겨둘 거 빨리 들으세요. 우리 얼마 전에 사다리꼴 잡아줬어요. 무슨 꼴 여러분들? 사다리꼴. 사다리꼴. 얼마 전에 잡아줬는 능은 적립합형 잡아줬죠. 맞죠 여러분들? 자, 사다리꼴에 대한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사다리꼴의 면정 어떻게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개판이라는 거에요. 갈게요. 윗변의 길이 A. 아랫변의 길이 B. 높이 H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그먼트 넓이라고 하는 건 몇 분의 A. 2분의 A. 2분의 A. A 플러스 B 곱하기 H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두 개 더해서 일어나놨잖아요. 지금. 중점 개념 아니에요? 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인 거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네. 그거 어디에요 그러면? 중점. 높이의 중점이 되는 지점. 다시 무슨 점이 되는 지점? 중점. 높이의 중점이 되는 지점에서 윗변 아랫변과 평행하게 뻗어 나온 너님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러면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높이 H 곱하기 2 선분의 길이죠. 맞죠? 일명 선생이 얘기하는 뻑큐 공식? 무슨 공식? 뻑큐 공식. 이해됐어요? 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적군 들어가서 몇 문제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풀이가 나와요. 풀이 굉장히 이뤄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할게요.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사다리꼴 넓이에 물론 2분의 1변다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거의 본질은 결국 뻑큐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y제곱은 맨 x 여러분들 갑시다.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쳐다보시고요. 선배들이 맨날 이 강의하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요. 물론 우리 동료 학생들은 별로 억울해 안 하더라고요. 가겠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보면 지금 무슨 선이 나온 거죠? 포물선 나온 거잖아요. 누구 제곱은 y제곱은 2x입니다. 보는 순간에 빨리 초점 찍어야 되겠네요. 2x1,0이요. 보는 순간에 주선 찍어야 되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에서 묶기를요. 뭘 물어본 거냐면요. 분명히 1,3만 위를 움직이는 점A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풀어서 맞춘 문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점을 항상 뭐를 가진다? 좌표를 가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 그럼 a,b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야, 지난번 교육식 학교 연습했어. 1번? 대입해야 돼. 맞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지글지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묶기를요. 점A에서의 접선이래요. 무슨 선, 여러분들? 접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이골 4 여기 쳐다봐요. x이골 4 이쯤일 거예요. 인정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쯤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어. 접선. 접선. 마지막에 묶기를 이 지금 무슨 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접점이에요. 니가 a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고요. 마지막에 묻는 게 무슨 선과 점A에서의 무슨 선과 접선과 x춤이 y춤 그 다음에 x는 4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과 달라요. 제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과 공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옆에서 쫀다고 해서 되는 게 이과 공부 아니에요. 제 강의 잘 따라오세요. 숙제 안 된다. 그럼 이과 왜 왔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접선과 x축 y축 및 x는 4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맞죠? 이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 값을 구해라. 맞죠? 네. 그럼 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높이가 정해져 있죠? 따라올만 해요? 네. 따라와야죠? 어디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길이가 4 라고 정해져 있다고 인정하시겠어? 그럼 방금 전에 이론에 따른다면 이 길이가 4야 즉 x이퀄 얼마가 되는 지점에서 2가 되는 지점에서 맞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그대로 뻗어 뻗큐를 해. 이해됐나? 네. 그럼 결국 묻는 게 뭐죠? 이 사다리꼴 넓이는 4 곱하기 2 길이잖아. 맞나, 여러분들? 편의상 편의상 여기 나온 이 직선식 다시 무슨 식이야, 여러분들? 이 직선식을 내가 fx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 s라고 하는 새끼는 결론적으로 몇 곱하기에다가 4 곱하기의 이 길이잖아. 맞아, 여러분들?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점의 무슨 값이죠? y값 아니에요? 즉, 4 곱하기 누구 2가 돼요, 여러분들? f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4 곱하기 f2라고 하는 저 식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 그 말은 무슨 말? 언제 f2가 제일 짧으냐?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그럼 f2가 제일 짧죠? 접할 때 그쵸. 점A가 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점이 일로 와. 접점이 일로 와버리면 접성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냐고요, 여러분들? 그럼 너도 일단 fx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인정하시겠지? 그럼 접점이 일로 와. 접점이 일로 와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빨개이보다는 8이 짧지 않냐고요. 네. 선생님, 딴 것도 해줘 봐. 접점이 일로 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점의 y값보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만할게. 그럼 결론적으로 너는 너는 무조건 크거나 같죠? 몇 곱하기에요, 여러분들? 4 곱하기에 이 파란 길이보다 말이지. 그치? 이해됐어? 파란 길이는 뭐야? 접점의, 즉 포물선 위의 점의 y값인 거 인정하겠니? 얼마 찍어? 2 찍어? y제곱은 얼마야? 4야. y제곱이 4야. y는 얼마야? 2. 끝낼게. 4이 얼마? 8이죠. 됐습니까? 예쁘게 하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잠깐만. 필기하기 전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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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했죠? 맞나요? 네. 10번 누가 다 줬으면은 혹시 정답은 4번. 누가 다 줬으면. 근데 안 풀게요. 아직 10번 안 배워서. 11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거로 풀겠습니다. 자, 그린도 왔다고 했을까? 우리 그림을 쳐다볼 거야. 누구를 쳐다볼 거야, 여러분들? 그림 쳐다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점 a에 마이너스 몇 콤마빵에서 1 콤마빵에서 따라 맞는가? 네. 포물선. y제곱은 몇? c이자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 맞죠, 여러분들? 네. 쳐다봐라,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럼 뭐가 있어? y축이 있어. 원점이야. 그럼 초점자표가 4 콤마 2 콤마빵이 그럼 준선의 방병은 신은 거야. 마이너스 2야. 맞지? 방금 전에 나온 점은 누구야? 마이너스 1 콤마빵이잖아. 그럼 준선 위에 점은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 콤마빵이 있어. 우리 반 이해됐어? 네. 여기서 그은 두 무슨 선 여러분들? 접선. 아니 무슨 선 여러분들? 접선.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무슨 축 위에서 그었어? X축.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기울기는 서로. 반대겠지. 얘들아. 이끄어 왔어. 당신들이 이끄어 온 이유는 그래도 수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하거든. 당신들의 머리를 애써 썩이지 마. 썩이지 마. 다시 마. X축 위에서 접선 그었지? 포물선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면. X축 위에서 접선 그었으면 이 두 개의 직선도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란 얘기는. 델타 X 동일하지만 델타 Y 반대란 얘기잖아. 그럼 너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4라고 한다면 너의 기울기 뭐가 돼? 마이너스. 이해됐어 여러분들? 기울기가 반대. X축 대칭 상태야. 이해됐냐? 또 뭐가 나왔어? 접선의 X전편 나왔지? 그러면 접점의 X값은 얼마야? 1이겠지. 여기 1이야. 인정하겠니? 또 저 뒤로 와. 또 저 뒤로 와. 니가 무슨 점 도와줘 여러분들. 접점의 X값 얼마야? 1이잖아. 이건 배군 2번이잖아. 네. 이해됐어? 안됐어? 그러면 접점마저도. 접점마저도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X축 대칭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묻기를요. 이 그음 두 접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뭐야? 접점이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X축 대칭 상태의 두 점이 지금 B, C겠네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포물선의 초점을 누구라고 하세요? D라고 하세요. 너가 2,0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파라고 하는 게 뭐예요? A, B, C의 넓이도 하네요. 맞죠? 칠판 쳐다보시고요. 그 새끼 넓이는요. 이 노랭이 새끼 넓이의 몇 배? 두 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밑변 길이 얼마나 나요? 3.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X값이 여기가 1이잖아. 인정하겠지? 4가 얼마야 그러면 Y제곱은 8이잖아. 얼마야. 2루트 2 아니야. 인정하겠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나온 거야? 2루트 2. 맞아 여러분들? 이거 넓이 구해. 넓이 구하면 얼마 나왔어? 3루트 2잖아요. 그거에 몇 배? 두 배 하면 되는 거지? 맞냐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정답은 맨루트 2 여러분들. 6루트 2가 정답이죠. 마지막 그래서 그 넓이를 S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S인데 S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맞죠? 정답은 얼마? 72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렵지 아니했습니다. 두 문제 빨리 튼기하시고 아래 1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니가 핀 거니까 이쯤 지점에 존재하는 게 누굽니까? 준선. 준선이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P.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 말하기를요. 제가 잠깐만요. 뭐 안그렸죠 지금? 2차곡선 안그리죠? 왜요? 그림이 복잡해집니까? 그럼 2차곡선을 지우러 볼 거면. 그럼 가. 자 이제 세 번째 줄 읽어야 돼. 점 F를 지나고 다시 뭐 뒤로 지나고? 나 보면 안 돼. 책 봐야 돼. 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중에 일사분에 있는 점을 점 P. 쳐다봐. F에서 그대로 찍어. 맞죠 여러분들? 네. 이게 몇 도라는 거야? 90도. 90도라는 거야. 너가 포물선 위에 점이라는 거잖아. 네. 맞냐고. 네. 그럼 뭐 할 거야? 포물선 위에 점이잖아. 좌표 잡아서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는? 찍어 찍어 해야 되는 거잖아. 잘 쳐다보라고. 그러면 너 찍었어? 그럼 너도 찍어. 90이지. 네. 이 두 개의 길이가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뭐지?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2P. 2P잖아? 네. 그럼 너의 길이 몇 P가 된 거지? 2P. 그럼 너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2P.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네. 두 번째. 두 번째. 아래 서너 둘 셋 네번째 줄이야. 점 일사. 제 일사분의 위는 포물선 위에 점 P에 대해서. 점 P 찾아. P보다 더 위쪽에 있지 맞나요 여러분들? 점 규 찾아. P보다 좀 더 위쪽에 있지? QP, QF래. 누구 P, 누구 F? QP, QF? 쳐다봐 쳐다봐. Q가 이쯤에 있어. 너도 어디 위에 점이야? 포물선 위에 점이야. 그럼 뭐예요? 대입해야 되지? 저 앞에 앉아봐 놨으니까 잠시 대기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찍어. 찍어 해야 되잖아. 맞냐고. QP를 일단 글을 해. QP. 샤. 그다음 QF를 그리래. 샤.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거야. 이거야.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작업을 하자고. 찍어. 너 길이하고. 너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눈 앞에 무슨 꼴이 보였어? 사다리꼴이 보이는 순간에? 찍으라고 했잖아. 그럼 찍어. 찍었어. 할 거 다 했다. 맞지? 그다음 읽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죠? 준선 L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라고 S라고 한 겁니다. 찾았나? 찾았나? 근데 문제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뭐야? 누구 F 대 누구 F? P F 대 Q F가 2대 5래. 쳐다봐 쳐다봐. P F 대 Q F가 몇 대 몇이라고? 근데 이게 이미 2P잖아? OP. 그럼 너 OP 아니야? 그럼 너 OP 아니야? 쳐다봐. 이게 2P 아니었어? 그럼 이게 2P잖아. 그럼 이건 몇 P인데? 3P잖아. 다 따라왔지? 네. 이게 됐냐고? 됐냐고? 그다음 쳐다봐. 아까 전에 놓친 거. 이게 몇 P였어? 2P였잖아. 질문.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닮음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아니 안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가다봐. 마지막에서 구하라고 하기를 F S 분의 Q F를 구하네. 쳐다봐. F S 분의 누구 F를 구하라고? 저처럼 하지 아니했다. 반성하시라고요. F S가 어디야? 너 아니야? 네. 너 분의 이거? 네가 몇 P야? 5P야. 2P야. 방금 발견한 게 뭐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뭐였어? 닮음이었잖아.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2 대 3이었잖아.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너 대 널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닮음비잖아. 정답! 정답! 몇 분의 4? 마무리죠잉? 네. 2번이 정답이고요. 15번으로 갑니다. 14번이었어요. 15번 문제. 2000년대 후반쯤에 한창 수능 어려울 때 나왔던 2차 국선 문제.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큼 어려운 걸 풀었는지 직접 보고 느끼셔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과생들 요점 공부 진짜 아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맞춤 학생들 잘했습니다. 그림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뭘 쳐다볼 거거든. 그림을 쳐다볼 거야. 됐는가? 제 기억에 이거 수능 28번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수능 말고 평가원 문제였나? X특유의 두 점 A, B에 대해서 꼭지점이 A인 포물선이 P1이래. P1 찾았나? 네. P1 찾았나? 그럼 쳐다봐. 옮겨버려. 그 다음에 Y축이 어디 있어? 가운데 이쯤에 있어.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럼 첫 번째 P1이라고 하는 새끼는 누가 꼭지점이다? 나 보면 안 돼. 책 봐야 돼. A가 꼭지점이래.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쳐다봐. 여기 쳐다봐.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포물선인 것 같아. 인정하시겠습니까? 니 점이 지금 A야. 맞지 여러분들? 너가 P1이야. 인정하시겠나? 네. 다음 두 번째 좀만 더 읽어. 꼭지점이 B인 포물선이 P2래. 맞지? 근데 그림 가만히 쳐다봤더니 두 개의 포물선이 동시에 어디서 만나? Y축 위에서 만나네. 네. 무슨 축 위에서 만나? 무슨 축. 그럼 Y축 위에서 만난다? 만난다 그러면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잖아. 맞지? 이해 됐냐고? 연립했을 때 X대신에 얼마 찍었으면 빵 찍었으면 나오는 Y값이 어떻다? 같다. 같다. 네. 되냐고? 그럼 두 번째 포물선은 약간 좀 이쪽으로 그리겠다. 네. 이렇게? 너가 B야. 그럼 두 번째 포물선이 P2랍니다. 인정하시겠죠? 네. 됐나요? 아직 초점 정도만 나왔지? 초점 정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 읽어. 가 조건. 가 조건. P1의 초점은 누구다? B다. 칠판 쳐다볼까? P1. 너의 초점이 B라고 했잖아? 네. 어? 근데 아까 그림 쳐다봤더니 이 길이가 얼마였어? 2. 2였어. 그럼 네가 초점이면 딱 이 길이 2. 저쪽으로 가. 이게 무슨 선이야? 준선. 준선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너 누구 원의 준선? P1의 준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도 뭐 나와야? 2. 또 알아낸 게 뭐야? 여기 준선부터 초점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2P까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P1에 대한 P1에 대한 이 P값이 얼마나 나온 거야? 4가 나왔지? 네. 그럼 P1에 대한 P값은 얼마나 나온 거야? 2라는 걸 알아났잖아. 또한! 무슨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했잖아. 꼭 점 원점 기준? 얼만큼? 모르겠어. 맞나요 여러분들?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뭐가 필요할까? 점 A의 좌표가 필요할 것 같아. 인정하겠지? 그럼 편입해서 잡아. 너를 내가 예를 들어서 A, 0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 두 번째 너를 잡아. 너 누구 콤마, 0? B 콤마, 0? B 콤마, 0?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도와줘. P1의 식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시작!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몇 곱하기? 4 곱하기? 2잖아. 그럼 몇 배에? 8배. 맞나요 여러분들? 이해 됐어? 안 됐어? X-A가 되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 원의 포물선이야? P1의 포물선이야. 선생님 뭘 하는지 봐야 돼. 선생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15번이지만 내 기억에 평가는 수능인데 출제됐던 문학 번호가 뒷번호대라고 무슨 번호대라고?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문제 푸는 거라고. 그러면 자동방으로 다룬 친구들보다 훨씬 쉽게 풀린다고.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거 가. P2의 초점은 누구래? 원점. 원점이래. 쳐다봐. P2가 뭐였어? 너였잖아. 네가 꼭지점이었는데 네가 뭐야? 초점이래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뭐야? B지? 됐냐고. 네. 그러면 초점, 꼭지점, 중선은 이쪽이겠네. 인정하시겠어, 여러분들? 네. 그럼 넌 누구 2의 준선? P2의 준선.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너도 뭐가 되는 거야? B야. 그러면 P2에 대해서 누구 2에 대해서? 알아낼 정보가 뭐야? 알아낸 공구가? 몇 P라고 하는 게? 2P라고 하는 게 몇 B올시다? 2B올시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의 P값은 누구야? B. B잖아. 됐어? 그럼 해.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거야? P2. P2? 너도 평행이동한 거야? 따라와, 누구 제곱은? Y제곱은 4 곱하기 B 곱하기 맞나, 여러분들? 누구 마이너스? X-B올시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 네. 또 알아낸 얘기 뭐야? 여기가 B지? 네. 여기가 A지? 그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적어볼게, 적어볼게. B-A가 2야. 이해 됐어? 네. 자, 그럼 가족국까지 읽었어. 나주권 읽어. 나주권. P1과 P2는 Y축에 누구에서 만난다? CD에서 만난다. 맞지? 쳐다봐, 쳐다봐. 무슨 말이야? 빵 찍어! 빵 찍어! 여기다 빵 찍어. 시작, 누구 제곱은? Y제곱은 시작! 마이너스 8A 맞아, 여러분들? 빵 찍어. 누구 제곱은? Y제곱은 빵 찍었어. 마이너스 4B제곱이야? 너랑 너랑 어떻다? 나 같단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면 저 식을 옮겨와. 모르는 게 지금 누구야? A하고 B 아니야? 네.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식이 누구야, 첫 번째 식이. 시작! B-A가 2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두 번째 식은 뭐지? 너와, 너가 없던 거. 나 같다. 나 같다.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럼 누구 제곱이? B제곱이 몇 A야? 2. 맞냐고? 맞냐고? 네. 그러면 잘 봐. 어? 이거 두개 뭐 하면 돼있냐? 열리. 그럼 도와줘 봐. 이 식에서 A는 뭐 남았니? B-2 나오지 않았니? 네. 됐니? 그럼 A 대신에 뭐 들어오면 되는 거야? 네. B-2? 아, B에 대한 게. 차박형식. 중요한 범이야. B는 분명히 무슨 소리야? 양수기했지, 그렇지? 그럼 나오면 두 분 중에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양의 큰 그 하면 되는 거 같아. 그럼 마무리해.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아, 선생님. 문제 끝까지 일지도 않고 풀잖아. 맞지, 여러분들? 왜? 이런 절차. 문제에 나온 순서 절차대로 가면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 구해놓은 거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B. B. 그 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된 거잖아. 아, 무슨 분해가 안 돼. 무슨 분해가 안 돼. 이걸 풀어야 되는지 끝까지 일고 판단하죠. 다 아는 거야. 이미 쓴 정보야? A, B가 일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삼각형 누구, B? 뭔데? 여기가 C였잖아? 이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뭐 구하라는 거야? 잘 봐. 어디 위에 점이야? 선택 도와줘. YC. 아이씨. 포물성 위의 점이잖아. 그럼 포물성 위의 점이야. 근데 O가 빨간라서 초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할 거야? 찍어, 찍어 하는 거잖아. 그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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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색다른 부분에. 찍어, 찍어. 이 두 개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건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비. 이비면 너도 이비잖아. 그럼 너도 뭐야? 이비. 구하라는 게 이비죠. 네. 이상하게 넓이 구하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맞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비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비하면 몇 B 구하라는 거야? 2B 구하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즉, 누구를 구해라. B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짝수 공식 시작. 누구는? B는 1분의 C이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러스 2에. 맞아, 여러분들? 1. 너무 잘못했어. 담배를 씻고 왔어요, 담배를. 이게 왜 하긋나? 뭐 잘못했어? 음? 죄송합니다. 빨간폭물선 보이죠? 네. 빨간폭물선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왼쪽이죠? 네. 네. 빨간폭물선이 누구예요? P2죠? 네. 그냥 4B하면 양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죠? 다시요. 이쪽 방향은 Y제곱은 4PX 때 P가 양수였잖아요. 이쪽 방향은 Y제곱은 4PX 때 P가 양수였잖아요. 음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붙었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돼. 그럼 여기 빵 찍었으면 여기가 몇 B제곱이야? 4B제곱이야. 그러면 B제곱이 마이너스 몇 A가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2A지. 이해됐죠? 죄송합니다. 그럼 A 대신에 들어와. 마이너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2B 됐고 요거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게 뭐가 돼? 다시 해. 시작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오라는 얘기잖아. 그잖아? B는 무슨 수였어? 양수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몇 B예요, 여러분들? 2B라고 하는 건 2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즉, 무토 마이너스 1이 그 정답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으로 몇 번 돼야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두 분이 필기하시고요. 자, 가요. 정리하고 요제풀이 들어갈 게 시끄럽다. 갈 길이 바쁘다. 2차 곡선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2차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타번과 쌍곡선의 문제풀이 방식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잠깐만, 이게 봐요. 포물선 위에 점이 있다. 지나가는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는 건 기본 얘기고요. 1학년 때 이기고 두 번째는 찍어치그였잖아요. 맞죠? 이게 뭐였죠? 포물선에 정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돈? 타원의 정의는 뭐였죠, 여러분들? 다시 그림으로 파. 파. X축이 있어요. 그 다음 무슨 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타원. 이렇게 생겨보면 럭비공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맞냐, 여러분들? 여기를 A라고 해요. B. 그럼 너 당연히 뭐가 된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A. 넌 뭐가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점 길이는 다 대칭점이라고 했죠. 맞죠? 이해봐봐. 그래서 이 성분의 길이를 우리가 무슨 축이라고 부르고 장축. 그 다음에 이 성분의 길이를 장축이라고 해서 초점이 몇 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두 개. 초점의 답표를 몇 콤마빵? C콤마빵. C콤마빵.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콤마빵.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막 포물선의 정의가. 타원의 정의가 뭐였어요? 다시 합니다. 타원의 점이 있어. 그럼 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찍어 찍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장축에 찍어 그러면 너 더하기 너 한 게 항상 맷 A로서 2A. 다시 맷 A 여러분들. 2A가 뭐죠? 장축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너 찍어 더하기 너 찍어 한 게 항상 무슨 축의 길이로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서 일정하다고 하는 게 타원의 정의였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타원 그 방식을 유도하면은 시작. 타원의 식은 누구제곱분에 A제곱분에 누구제곱? X제곱? 플러스에 누구제곱분에 B제곱분에 Y제곱은 항상 얼마나? 1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게 타 빼 싼 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다 까못다. 영상 괜히 흘려나 보라니까 사실 뭐 누구 빼 싼 더? 타 빼 싼 더. 그래서 초점과 이들 사이 관계였잖아. 맞지? 그래서 누구제곱은 시작. C제곱은 너 타원이니까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야. 다 빼니까. 그래서 누구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관계가 있다.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여기 도와줘봐. 이 점 마저도 타원 위에 점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이 점 마저도 타원 위에 점인 건데 찍어 찍어 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같다. 그럼 몇 등변 사각형인 거야? 2등변이니까 뭐 해야 돼? 또 찍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몇 도야? 90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누구야? C야. 이 길이는 누구야, 여러분들? B야. 인정하겠나, 여러분들? 그럼 쳐다봐봐. 마이너스 B제곱을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은 누구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니까 무슨 거라서 정리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A 옳지다라고 한 얘기를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제 됐는가? 약간 얘 봐봐. 그럼 문제 풀이 좀 할게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63페이지에 1번 문제. 몇 번 문제, 여러분들? 4번. 그러니까 다음 번에 2번이 숙제겠죠? 봤어? 봤어? 63페이지에 1번 문제. 두 초점 F에 3,0. 그 다음에 F다시라고 하는 저의 마이너스 3,0. 따라왔습니까? 이 두 점에서의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 몇 점에서의 거리의 합?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얼마다, 여러분들? 10이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10이 뭐지? 장축의 길이지. 10이 뭐라고, 여러분들? 쳐다봐. 선생님 어떻게냐, 잘 따라봐. 오늘 강의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 주말에. 그럼 무슨 말이야?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존재. 맞나, 여러분들? 초점이 X축 위에.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무슨 축 위에 존재한다? 장축 위에 존재한다. 다시. 초점은 무슨 축 위에 존재한다고? 장축 위에. 그러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장축도 어디에 있다는 거야? X축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단축은 무슨 축이야? Y축이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타원이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방금 무슨 말이 이해 되는 거 맞냐, 여러분들? 그런데 어딘가 위에 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압이 얼마라고 했어? 10. 그럼 결론적으로 그 거리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축의 길이다? 장축의 길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인 거니까 너 얼마 내야 돼? 5. 넌 뭐 내야 돼? 네. 그럼 당신을 알아는 게 뭐야? 이 길이가 오면 Y축 위에 초점으로 찍어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똑같이 오라고 했잖아. 맞지, 여러분들? 방금 전에 F가 3,0인 거니까 이 길이는 얼마인 거야? 3. 3인 거잖아.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얼마가 나왔어? 4. 그럼 여기가 4인 거잖아? 그럼 각각의 꼭지점들 나왔으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 됐지? 그럼 누구 제곱분에 시작? O에 제곱이니까 시작! 25분에 X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16분에 Y제곱을 항상 얼마를 완룩한다? 1을 완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그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에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Y제곱이 1일 때 양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너 더하기 너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정답은 얼마다? 41로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2번이 숙제고요. 몇 가지 이해 됐어, 여러분들? 쳐다봐. 자, 이거는 장축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장축이 Y축이 위로 와. 장축이 어디축이 위로 와,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은 관계 설정하면 되는 거야. 쳐다봐봐. 그러면 이번에 장축은 누구다? Y축이다. 그럼 얘들아 초점도 무슨 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다시 타원의 초점은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럭비곤 거야.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해? 여기를 B라고 해? 그럼 너희 둘이 이제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초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몇 B가 되는 거야? 도와줘. 2B가 되는 거야. 장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됐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상황이 다르지 아니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초점 위야. 타원 위에 어떤 점기가 있어? 그럼 뭐 할 거야? 1번? 2A. 데이비지, 데이. 똑같은 거야. 데이비잖아. 두 번째 뭐 해야 돼? 찍어, 찍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찍어. 이거 더하기. 이거야. 천의상 너를 F라고 해. 너를 F라고 해. 좌표 잡아. 0,C라고 잡아야 되겠지, 이번에. 맞나, 여러분들? 그럼 넌 뭐가 되는 거야? 0,C가 된 거잖아. 이해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너 더하기 더하기. 이번에는 장축이 뭐가 돼야 돼? E,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본다면. 선생님 봐라. 선생님 봐라. 이 점에서 찍어. 그럼 너도 너도 길이가 없대야 돼. 같아야 돼. 도와줘. 이 길이 얼마였어? C였어. 맞나, 여러분들? 이 길이 뭐였어? A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됐냐, 안 됐냐. 아까는 여기 나오는 이등변사각형과 직각사각형의 빗변이 장축 길이의 절반인 A였잖아. 맞아, 여러분들? 이번에 장축은 누구니까? B자. B자. 장축은 몇 B야, 여러분들? E, B인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B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 됐어? 그러면 누구 제곱은? 일로 봐봐. B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즉, C제곱은 시작.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고민하지 마, 얘들아. B가 커? A가 커? B가 커지? 다시 한 번, 타원은 뭐하라고? 탑배 쌍도라고 그랬잖아. 맞니, 여러분들? 잘 봐. 상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 초점 잡으래. 누구 잡으래? 초점은 누구 제곱은? C제곱은? 야,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음수 나오잖아. 안그러니? 단순하게 큰 거 빼기 뭐하면 돼? 안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그잖아. 그럼 C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지. 그치? 초점하기에? 3컵마빵. 3컵마빵. 마이너스 3컵마빵. 이해 됐나? 그러면 너라고 하는 식은 상관하게 다르지 않냐다는 얘기잖아. 맞나, 여러분들? 또 식은 똑같아. 누구 제곱 분에 C이자. A제곱 분에 X제곱 플러스 누구 제곱 분에? B제곱 분에 Y제곱 분이 1인데 맞나, 여러분들? B제곱이 큰 상관이야.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초점이 아니라 누구 제곱에서? B제곱에서 A제곱 뺀 게 초점이라고 하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 니에 됐지? 됐냐, 안 됐냐? 무의고사에는 안 나와. 어디에는 안 나온다, 여러분들? 하지만 내신에는 나와. 자, 오른쪽에 확인. 3번으로 가기 전에 자, 빨리 필기하시고. 이 펜 누구 거예요, 이 펜. 자, 3번이에요. 문제 읽겠습니다. 문제 뭐라고 되어있는 거죠? 갑시다. 자, 누구 분에? 16이 4의 제곱으로 보여야 돼. 연습 시작하는 겁니다. 16이 누구로 보여야 돼? 4의 제곱으로 보여야 돼. 7은 누구의 제곱으로? 7은 누구의 제곱으로? 7은 누구의 제곱으로? 맞나, 여러분들? 16이 더 큰 거니까 장축은 어느 축? X축. 그럼 초점도 무슨 축? 1번은 빼는 거라 그랬잖아, 맞지? 16 빼기 7에 봐, 얼마나 나왔어? 9 나왔잖아. 이게 누구 제곱이야? 초점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초점을 표현하면 몇 콤마? 3 콤마 빵.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콤마 빵. 아, 잘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기아는 생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아. 물론 나이도 쎄 문제들은 제일 쎄지. 그럼 가요. 3번 문제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럭비 공모야. 여기가 얼마, 여러분들? 4.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루트 7. 초점 두 개는 매콤마 빵이고 3 콤마 빵, 마이너스 3 콤마 빵. 알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 길이 얼마? 4. 정한대네. 이 길이 얼마? 4. 맞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이것과 두 초점을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공유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매일의 반응, 맞아 틀려. 초점을 공유해, 초점을 공유해. 그 다음에 또 더 읽어봐. 점 5 콤마 빵을 지나는 타원이래. 매콤마 빵, 여러분들? 매콤마 빵. 그럼 쳐다봐. 초점을 공유해. 그럼 초점이 너란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4가 아니라 이번에는 매콤마 빵을 지나간대. 오콤마 빵이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오콤마 빵. 10을 만들기 시작해. 몇 분에? 25분에 누구 제곱? x제곱, 분모 몰라. y제곱, 미콜 1인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그럼 알고 있는 게 뭐야? 이 길이 얼마야? 5잖아. 그럼 이게 3인 거잖아. 그럼 이건 얼마야? 됐어요? 4에요. 여기 얼마에요? 1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네. 친구들은 c제곱이 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열심히 쓰겠지만 우리 그려놓고 땡쳐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묻는 게 뭐에요? ab에 구불고 하랍니다. 자, 질문. 여기서 a는 얼마 나오는 거고 b는 얼마 나왔어요? 4. 5사 정답은 얼마? 어렵지 않냐 합니다. 자, 아래쪽에 확인 4번 숙제인데 타원 몇 분에? 9분에 x-1 대구 보는 순간에 아, 무슨 이동 했다. 그럼 항상 무슨 상태 봐라. 베이비 상태 보라 그랬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주어진 타원의 베이비 상태는 어떤 걸까? 9분에 x제곱 블라스, 16분에 y제곱은 1인 거니까 그 베이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맞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양해를 부했어요. 타원의 접선, 우선선 여러분들? 암튼 2차곡선의 접선은 분명히 양해를 부했어요. 미분할 때 분명히 나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여기 일부학교 교육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제가 지난 시간에 타원이 됐건 쌍곡선이 됐건 접선은 내가 못 기억하라 그랬어. 팔 붙두고 늘어지는 거 안 봐. 다시 누구봐. 안 봐. 자, 그래서 그래서 타원이 나왔다. 누가 나왔죠, 여러분들? 역시나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타원의 식을 편의상 우리가 여기 A, B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죠? 시작. 누구 제곱분에? A 제곱분에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에 Y 제곱은 1인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당연히 첫 번째 뭐 준다? 기울기 주겠지? 포물선 때도 그랬잖아. 네. 두 번째 무슨 점을 줘? 접점을 줘. 그럼 포커스 상황 다시 정리해. 자, 여기 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래. 다시 기울기가 누구네? 네.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은 항상 몇 개 존재? 두 개 존재. 두 개 존재. 그럼 여기 아래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질문. 여기 Y절편이 예를 들어서 O면 당연히 너의 Y절편은 마이너스 올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IM 그라운드 1번. 기울기가 M인 상황. 기울기가 M이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직선과 누구는? Y는? 메덱스. 그러면 너가 관건인 거잖아. 무슨 절편이? Y절편이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누구 제곱은? N제곱은. 시작. A제곱. M제곱 플러스의 B제곱을 빨리 익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물론 연립해 갖고 하면 되는 건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다음 두 번째. 무슨 점을 준다? 접점. 접점 준다. X1, Y1이라고 하자. 편의상 이 점의 좌표를 X1, 누구 1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Y1. 품을 썼다고 그랬잖아. Y제곱을 뭘로 바꿨어? Y1, Y로 바꿨지. 맞죠, 여러분들? 아, 안 그러냐? 여긴 더 간단해. 접점을 가지고 접선. 시작. 누구 제곱분에. X 두 개 중에 하나 바꿔라. 시작. X1, X 플러스. 누구 제곱분에. Y 두 개 중에 하나 바꿔라. Y1, Y. 이걸로 열가, 여러분들? 이게 접선의 방공식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됐나, 안 됐나? 이 두 가지 사실 빨리 익혀야 돼, 아시겠죠? 그럼 가요. 자, 오른쪽에 확인. 5번 문제. 몇 번 문제, 여러분들? 다음 점. Y는 누구 플러스 K? X 플러스 K. 5번입니다. Y는 X 플러스 K. 손에 쳐다봐. 쳐다봐.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이면. 8법. 시작. 몇 도 기울어졌다? 45도 시작. 1대. 1대. 로트이니까 직각. 2등이면 항상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절편만 몰라, 지금. Y절편만 몰라. 자, 이거 와. 타원. 지금 몇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연습. 자, 3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타원이 이렇게 생겨먹지는 않았잖아. 항상 이 3성이 얼마였지? 그럼 이 새끼 저항을 누구로 나눠버릴까? 3으로 나눠? 시작! 3으로 나눠면 누구, 누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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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 보네? 1분에 X제곱 플러스 누구 보네? 3분에 Y제곱은 얼마? 이번엔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장축은 어디 있는 거야? Y축 위에 존재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잘 깔리면 이렇게 하면 1 빼기 3 해야 돼? 3 빼기를 해야 돼? 3 빼기를 하면 얼마야? 2잖아? C제곱이 2인 거니까 초천명의 답변은 0,√2, 0,√2 즉, 이 타원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우리 방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 잡아, 여기 얼마야? 에헤이, 너잖아 1, 여기 잡아, 3이라고 하면 되길 거야 루트 3, 인정하시겠어? 초점 잡아, 초점 3 빼기는 2였으니까 여기, 루트 2, 여기는 얼마? 그런데 너 기우기 1짜리 뭔가 직선이 들어왔어, 인정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묶기를 이 직선과 이 타원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쳐다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항상 무슨 선? 기준? 접선 기준 봐, 계속 나오지! 내 말에 믿어야 돼 미분 통제로 이거야 다시,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항상 무슨 선? 기준?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접선이 있다는 거지? 1짜리 여기도 기울기 얼마짜리가 있다는 거지? 1짜리 그럼 기울기 나왔잖아 그럼 널 접선이라 가정해? 그럼 접선이라 가정하면 무슨 절편의 제곱은? y 절편의 제곱, 즉, 누구 제곱은? k 제곱은? 너가 a 제곱이잖아 그럼 a 제곱 곱하기 m 기울기 얼마야? 1인 거니까 a 제곱 1 제곱 해봤자 1인 거지, 맞냐 여러분들? 플러스의 b 제곱 어차피 3인 거잖아, 맞나? 계산 얼마 나왔어? 4 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나 마이너스 2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므로 k의 범위는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작아요 얼마? 2면 되는 거잖아, 이해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k값이 될 수 있는 거로 해서 1번 안 되지, 2번 안 되지 정답 몇 번? 3번, 10시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튕기되기, 아래쪽에 확인, 6번 숙제고 됐습니까? 기장 넘어가요 7번, 8번 숙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가요 9번, 10번 숙제입니다 자,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다 항상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 금요일까지 실력 확인 문제 1번 해보시고 2번 해보시고 3번 해보시고 4번, 기장 넘어가서 5, 6, 7, 8 다 하고 9, 10, 11, 12도 다 하고 14번 내리 두세요 제가 할 거니까 다음, 14 10... 15 두세요, 못 풀어요 제가 할 겁니다 숙제 여기까지, 숙제 14번까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럼 혹시 겨울을 더 보여 cocaine"? 그래서 앞으로 인제에 있는데 쉬고요 60대 앞에 살아보는걸 침대에 넣고 벗고 10번 정도 10번 정도 17번 정도 안전하게 손으로